디비니티의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오리지널 씬 2 원을 하도 옛날에 했더니 원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우 물 시원하네 저번 시간에 새로운 지역에 왔었죠 그리고 새로운 마흡들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세팅을 이렇게 짜서 진행을 했었는데 맞다 새로운 그 사원에 가서 그 사원을 진행하는 거였지 대머리도 여차하면 되려갈까 돈이 지금 23만원이 있는데 이거 아이템 좀 사가야 되는 거 아닌가 반지 좀 보여주세요 마방 100부터 보면 되죠 너는 반지를 그냥 안 파는 인분이니? 나와봐 얘가 파나? 이 사원을 살펴보려는 것은 이 사원을 살펴보려는 것은 이 사원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제 작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장비도 굉장히 좋네요 딱히 뭐 굳이 새로운 걸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폭군의 심장 나 아직도 있다 이거 첫 번째 맵에서 있던 거 아닌가? 징어네 진짜 내가 너한테 팔았었냐? 정교한 허리띠 어 17레벨 장비가 나왔네요 치명타 확률 붙어있고 해피율 붙어있고 생명력과 주도권이 붙어있는 개인적으로 이제 데미지 쪽은 못 찍죠 지금까지는 뭐 치명타 확률도 올렸는데 레벨업을 있는 상승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제 지능이나 재치 치명타 확률 이런 게 붙어있어야지 세지니까 좀 애매하니까 지금껏 안 바꾸겠습니다 어허 분쇄장갑 바꿀 게 없네요 진행이나 하죠 좀 비워두고 순례자의 조개껍질 하늘같은 거 다 팔아주고 반응사격 가죽벗기기 폐쇄로 다 있는 거네요 내놔봐 이제 아이템을 좀 덜 주워야겠어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내가 혹시 이거 해놨나 어 해놨네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니잖아 이상한 데도 해놨어 안 해놨구나 아 맞다 나 인프에 차원주머니를 한 번도 안 갔네 이거 갔다 가야죠 귀찮다고 안 갔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시간이 느려져서 느리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었죠 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넘기면 안 되는데 귀찮아서 넘겨버렸어 이 느리적거리게 가는 거 보고 넘겨버렸는데 열심히 해야죠 여긴 잠겨있는 거 같네요 큰 큰 피라미드 있는데 이쪽 길도 있고 연구 연구 연구하는데 같은데 뭔가 느낌이 비주얼적으로 저걸 다뤄야지 지나갈 수가 있나 이거 이건가 잔태사의 계단 답이 없으니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필드에서 뭔가 진행을 한 다음에 열고 지나간다던가 내구도도 없고 잠겨있으면 못 열 거 같은데 그쵸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지나갈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여기도 잠겨있고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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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 이게 열린 거 같죠 밖에서 뭐 해야 되나 본데 닭은 답이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한 탐색은 계속됩니다 이러니까 좀 미묘한데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 한번 갔다올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굳이 느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피라미드 있네 이거 피라미드라던가 날아가는 거 조정해서 못 가나 딸각이 됐는데요 지금 뭐가 변하는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상자를 얹어놓는 건가 보다 여기 놓고 일단 이거 한번 건들고 다시 내려가서 저 상자도 건드려봐야겠어 너무 느리니까 날아서 가자 너무 극혐이다 야 일기는 못 건너가는 거야? 아예 못 건너가네 상자를 여기도 있는데 상자를 놓을 데가 없네요 여기는 일단 하나 있었고 여기는 일단 하나 있었고 여기 야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거 쓸 데가 있으니까 이거 있는 건가? 건너편에서 돌리는 게 있으니까 건너편에서 여는 걸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상자 놓을 데가 없으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저쪽에 있네요 아주 앵간이죠 염력도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들어? 상자가 체력이 6천인데 이제 뭐 6천도 깔 수 있을 수준에 왔기 때문에 많이 강해졌다 처음에 데미지가 한 자릿수였는데 진짜 세졌네 레벨이 너무 깡패야 지금 레벨 자체가 17밖에 안 되는데 짜자자 건너오시고요 여기도 상자가 있네 전혀 나와서 아 괜히 가져온 거 아니야? 흐흫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했는데 반응 없어? 이 답은 안 돼 흫 야 이거 켜자마자 맵네 큰일났네 너무 어두워 맵이 보이지가 않아 여기도 상자가 있고 상자가 의미가 없는건가? 뭐 다 상자가 다 있네? 여기저기에 이 누르는건 맞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표시가 될만한건 없고 밖에 나가서 좀 찾아볼까? 뭐 여기서 하는게 맞나? 이럴땐 역시 구글의 힘을 빌려야겠죠? 뭐야 여기 어디야? 임프의 주머니 차원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하기 때문에 자 임프의 주머니 차원으로 가서 아까 내가 상자 놓은데다가 핑을 거기다가 필터 얹어놓으면은 진행할 수 있다는데? 자물쇠 따기로 열 수도 있고 어 이거 맞.. 이거 맞는데 그러면은? 밟고 이동하는거라는데? 왜 안돼? 밟고 가는거라는데 그냥? 그냥 한번만 밟으면 되는건가 내가? 여긴 막혀있고 자물쇠 따기로 가래 자물쇠 따기로 가래 공격은 일단 체력이 없으니까 안될거 같고 잠깐만 아이 좀 내려와 왜 마우스가 안내려와 야 악착같이 막아놨네 진짜 이정도면 보이지 않냐? 어? 누르고 가랬는데? 아 여기도 있네 아 아씨 너무 시커메 하나도 안보여 나는 아 아씨 오케이? 또 있냐? 아 너무 어두운데? 이건 아니지 이 밑에는 뭐 있었으면 반응이 왔을테고 아 여기도 있네 와 이거 어떻게 보여? 이거는 어두운데 잘 보는 사람도 못보겠다 너무 어두운데 나는? 여기 내려갈 수 있니? 와 이거 4개나 났다는게 너무 열받어 됐냐? 오쒸 너무 역겹고 빨리 가자 따라갈까? 임프래 임프 저기있다 저기있다 가자 절로 날아 어 이거 날아가도 저기 닿네요 임프의 수첩 수류탄 볼까? 천천히 나가자 비상사태 행동수칙 차원간의 운용사태 발생 반드시 생존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중앙장치를 비활성화 시켜야 된다 음 많은 이들이 생존 이 달려있으므로 중앙장치 다가가게 되는 모든 관계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어 좀 더 생존 마지막 분위기 있는 경치로 보려면은 파이프에 따라가기를 추천한다 음 음 음 음 여기도 아 씨 너무 싫다 진짜 상자 없는데 이제? 도토리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될만하게 찾아야 되네요 상자가 없어 의자 놔야되나? 의자가 무기가 안될거 같은데? 여기도 임프가 있습니다 흐흑흑흑흑 혹시 우리가 두개 놓자 두개면 되겠지 이리와봐 이리와봐 빨리빨리와 된거야? 또있나 또있나 또잇는건가? 근데 뭔가 덜컥하는 소리는 안났는데? 시체를 좀 옮겨서 써볼까? 시체를 키고 좀 잔잔하게 하고싶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잔잔해졌다 야 흐흑흑흑흑 심하게 잔잔한데요? 밟아볼까 내가 와서 앗 흐흑흑흑흑 내가 밟으니까 화내는데? 너무하네 다른데 가자 저게 뭘까? 못 건드리는데? 이거 나 독은 회복이니까 상관없고 애초에 뭐 데미지가 들어와도 상관없겠다 절로 가는건가보다? 여기로가서 저거 돌리는건가보네 뒤에 저것도 있고 여는것도 있고 어? 이거 열리는 문이네 그냥? 잠금이 아니네 일단 이거 먼저 하죠 뭐야 이게 자연스러워 뭐야 세개나 있다 세개 있고 돌리는것도 있고 세개를 뭐에다 놔 저거 다해야되는거 아냐 안녕하세요 아 야 급혐인데 겁나 튼튼해서 안다는것 봐 와 2500 분위기 싸한데 여기도 두개나 있네요 죽음의 한개 아 즉사되는거지만 난 상관없죠 어? 어? 아 용암 생겼네? 아 아이씨 이것도 만지고 이것도 만지고 이것도 만지고 이것도 만지고 이거 열고 돌아가고 뭐 이거 그런식일거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너무 이거 귀찮게 만들었네 진짜 가속 스킬을 한 얼굴을 했나 어 저장 저장 여기 또 잠겨 아니 이거 여는거구나 이게 아까 못들어간 에헤이 에헤이 하나 툭 툭 시스템 시스템 엑스토페이션 아 100% 죽는거잖아 아이 옛날에 라이트 앤 다크니스 보고 거의 안봤는데 라이트 앤 다크니스가 뭐죠? 그 아크 비슷한 게임 아크 제작사 게임 아닌가요? 저거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열면은 내가 혼나는데 배너로드 댓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배너로드는 한글어가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합니다 제가 배너로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아 아 맞다 마블 마블 라이트 앤 다크니스 모드가 있었지 아 잊고 있었네요 마블은 제가 그 한글어가 나오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블을 안할라 그랬는데 댓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서 주체가 안됩니다 이것도 밟으면 터지는거고 이것도 함정 다 함정인데 밟는게 여기 어떻게 건너가냐 그럼 이거 순간이동으로 간 다음에 땡겨오는 것 같은데 순간이동이 반응을 안합니다 이걸로 보는건가 혹시 이게 보이면은 내가 그건거 아니야 나가리 되는거 아니야 은신으로 가야되나? 아 코로나 조심하세요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은신이 통 은신이 통 아씨 잠깐만 이거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라고 무조건 죽는거 아니야 용로가 막혀있습니다 어 전투 끝났다 이거 아닌거같은데 지금 어거지로 어떻게 된거같은데 일단 내렸고 일단 내렸고 일단 내린거 중요하고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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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느낌 안좋은데 무조건 나가리잖아 아 일단 가봐 어 여기는 그 검색대가 없구나 이게 검색대가 없구나 이게 이게 정답인가 보다 이걸 건들면 정답이잖아 여기선 죽겠네 그러면은 뭐있는거야 여기 공작서 여기까지 안개가 뻗치나거나 좀 보자 와 가차없네 그냥 즉사네 무조건 절로 날라가서 기계를 건드는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텔레포트를 둬도 되고 여기 쓰면은 안걸렸으니까 여기 숨어서 텔레포트를 두고 이거 은신 자체가 판정이 없네 그냥 가까이 가면은 감지를 하네 시야로 감지하는게 아닌가 보다 여기다가 하 피라미드 줘서 순간이동시켜도 되는데 일단 날아가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 피라미드 오는데 구원이 안될 수 있으니까 뭐야 일단 넘어와 아 지랄 누워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 갔어 에이 지금이야 뭐 지금이 아니야 아 미쳤네 진짜 지금이야 지금뿐이야 아이씨 어떻게나 어쩌라고 저거를 구글 감전 감전 같은 소리하고 있네 냉동 아 이거 아닌데 찾아보자 구글 음 음 음 전투가 걸리는건 똑같고 아아아아 이게 원래는 이거를 자물쇠 따기로 열고 가면은 여기를 해서 이러면 느려지는게 없어진대요 근데 난 그건 안되고 그건 됐고 여기에 가서 이걸 클릭을 하면 된다네 이 표시가 나오네 한 턴 안에 클릭하면 된다네 쉽지? 피라미드까지 써서 갈수도 있겠는데 아아 맞다 이거 한번에 두번 못가지? 아이씨 실수했다 아아 클릭 되네 되는거 같은데? 어 얌전히 써 건들면은 꺼진다니 참 웃기네 이거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모든 인프는 죽었습니다 뭐야? 참 어 저 어 야 겁나 세다 와 17레벨 그 데미지가 이래? 지능 3에다가 아 근데 지능 3에다가 크리티컬이 없으면은 좀 그지게 하네요 아 이거 지팡이구나 봉이 아니라 좀 쓰레기네 비싼거 그냥 사야겠다 비싼걸로 비싼걸로 가서 파는걸로 아 돈 필요없는데 이제 비싼걸로 가서 파는걸로 아 돈 필요없는데 이제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데미지가 뭐 극대화 되거나 그러진 않고 체력이 되니까 이런걸 좀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싸움을 길게 끌려면은 상태 이상 걸리는건 내가 감당이 안되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아 너무 대충 대답했나봐 아 됐어 가자 이거나 건드려보자 아 겁나 느려 진짜 가속을 걸까 아 염화 소리 1도 안될? 너무하네 진짜 아니 뭐 답이 뭔데 그러면은 지금 다 아니래 가속 굳이 걸 필요 오 이거 이거 풀렸 안풀렸네 참 이거는 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뭔데 그러면은 아 이제 된거야? 끝난거야 그냥? 굳이 가서 건들 필요 없잖아 아 참 볼 때리는 게임이네 여기도 돌리면은 그 터지는거고 경험치 이만 먹으려고 보내는거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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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프에 주머니 차원만 세번 검색해본다 자 자 아 이게 다네 진짜 아니 이거 하나 클릭하려고 이거 만든거라고? 저거 뭐 저기 다라는데? 야 이거 너무 역겹고요 이거 뭐였죠? 아 여기였죠 여긴 뭐였죠? 아 여기군요 학술원으로 갑시다 자 저번에 투기장 학술원에서 투기장에서 내 힘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가서 싸우란 뜻이겠죠? 길이 또 하나도 아니네요 뭐 두개씩 있네요 미친게임이 여기 나 갔다왔나?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이제 정상적으로 걸으니까 너무 좋다 하하하 아 너무 약겹고 나 좀 열어줄거지? 세네살 세살이네 오레상고처럼 보이는데 오레상고처럼 보이는데 아 아 누가 널 건드린거 같애 네 너무 좋은거 없냐? 얘는 완전 필살기 스킬 같은거를 좀 알려주는 편이네 아 지금이 좀 미묘하죠? 미묘하고 아 좋은건데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다 전사할게 아니기 땜에 한번 전사를 한번 섞어볼까? 섞어볼까? 백병전도 어차피 찍으면 사령자로 올라가니까 어차피 마법사가 너무 좋아 마법 위험이 좀 미묘하다 뭐야 이거는? 도서관이야? 저 미묘치 먹은 데가 여기네요 어어 지능설득 도둑인데 비비를 잘 알고 있다 설득해서 얘기를 듣고 있죠 탁자 위에 있던 축전기를 훔칩니다 음 탁자 위에 있던 축전기를 훔칩니다 아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칼 맞고 죽었다네 멍청한 새끼 이거 다 뭐 건드려서 다 대화해봐야되나? 아 싫은데 나 아 좀 역혀운데요? 천둥의 룬 아 룬같은거 안써 고대 보관소 하나도 없어 저거 뭐야 이거는 뭐 사실 진행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는 뭔가 갱신되긴 했는데 이러면 안돼 어떡해 언제 다 읽어봐 이거를 다 설계도 아 진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어 얘 근원 흡수하면은 어 여기 뭐 있다 필경사의 노래 이건 어 유물이다 스승이다 스승 당신은 학생도 아니며 지금 밤도 아니고 그가 하랑이라 부르는 한줌의 잿더미에 돌 무더기에 불가합니다 누군지 물어봅니다 누군지 물어봅니다 어... 어... 하... 하... 아 건방진 잔의 행동 뒤에 위쪽 발설하지 않겠네 UA 범조를 좀 버... 어... 배워야될거야 아 이런 노잼 대화 말고 아 좀 뭐 멋있는 몬스터가 나온다던가 스킬을 하나 준다던가 이런걸 해야돼 내가 보니까 이 게임에 이제 발더스 원투나 디비니티 원에는 투기장이 없었는데 투기장을 넣으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스킬의 다양성을 좀 죽인거 같거든요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창고 열쇠라네요 아니 스카이림처럼 밸런스를 깨버려야돼 방패병이 방패들고 막 다 날려버리고 은신 암살자는 막 당겁으로 한방에 죽이고 이제 뭐 소환사는 막 이제 NPC들 막 소생시켜서 노예로 부리죠 이런 이제 특정 직업을 했을 때 야 여기까지 스킬 찍으면 재밌겠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밸런스적이야 그래픽도 좋고 다 잘 만들었는데 투기장만 없었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오히려 너 죽.. 죽.. 자기가 죽었다는거 알려주고요? 아.. 흑장을 만나러 갔다 아 왜그래 아 왜그래 뭐냐 여기는 금단의 도서관 금단의 도서관 뭔가 놓쳤으니까 보고오라는거죠 지금 그릇이라고? 웬 그릇? 버튼이 있네 밸런스 3도 투기장같은거 많을까봐 너무 무섭다 없으면 좋을텐데 스승 스승님 일단 시체 뒤져보자 아 설마 축전기 어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축전기 다귀발톱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 진짜 스킬 쿨 막 애매할때 쓰면 좋긴 하겠다 이거좀 펴 볼래? 반대로 다 꺼야된다던가 뭐 그런 귀찮은건 아니겠지? 이게 아니여 대학을 mpc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 하루를 지샐 수 없어 특이한 석판 뭐야 이거 야 이거 설마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걸 찾아야되는거야? 에이 지랄이지 에헤헤헤이 진짠데? 와 말도 안되 이건 뭐야 여긴 열리는거 당연히 뭐 갔던데니까 여기는 아 잠깐만 이러면 다 뒤져봐야된다는거 아냐 아 아닌데 이제 진짜 나가리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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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의심스러운데 안.. 아니고 여기여기 뭐있냐? 아 뭔가 찝찝한데 지금 구글 구글 디비니티 여기 어디야 학술원 어디 보자 어? 이 방으로 들어오는 그게 없네? 이 방을 아무도 안 들어오나 뭐지? 나중에 하는건가? 이 방을 들어오는 자료가 없네? 하긴 내가 너무 옆으로 센거 같기도 하다 그러면 지금 맵이 이렇게 돼있죠 여기 와서 갔고 여기는 막혀있고 여기 안갔네 여기 한번 가고 여기 못가고 여기여기 못가고 여기로 가는건데 그럼? 일단 가자 그러면 어차피 이 맵이 다 끝나면은 그때 찾아봐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거 설마 어디 밖으로 연결되는거 아니지? 원래 밖으로 연결되는건 내가 연결 안시킨게 뭐 그런거 아니겠지? 아닐거라고 믿구요 여기서 레이저가 출발한거 아니야 어? 해제되네? 선택받은 자의 병장기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가 좋아보이는 데 온거 같은데? 그릇 실전형을 줘 나한테 나만 경험치 미쳤구요 새 시체가 있냐 투기장 관리자래 어디야 나 어딘데 이름 없는 성 거긴데 섬이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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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니까 대사람합니다 너 여기 왜 있는거야 나는 자동장치야 인지하면서 대답한다 넌 반드시 써놔야 된다 나 그냥 안갈건데 내가 진짜 백인걸 보여주겠네 다섯개의 기계가 있다 음 야 쎄보이는데? 근데 얘네는 생긴거랑 다르게 상상이 없지 않았나? 고지대에서 싸우는게 좋아보이는데 여기도 뭐 나름 고지대네요 그러면 저거를 일단은 마법 피해를 입혀야겠지 아우씨 감도 안잡힌다 어떻게 때려야 될지 이거 이거 쓰는건 좀 그렇고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또 넘겨야되나? 질거같은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일로와서 해골한테 근원 빨수있는 위치로 가자 나중에 근원 빨아서 보호막 세우고 막 하면 되니까 못쏘지? 애매하네 아이씨 진짜 끄, 끄트머리도 안닿네 애 넘겨 와 거기 닿는다고? 아아아아 지랄로 좋아라와라와라 어어 저러갔네 세게 불감전 아 맞추게 애매하네 이거 위치좀봐 일로와봐 옆으로 얼어줄래? 고지대 좋아요 아 솔직히 버틸만하다? 체력이 워낙 많아서 사령술 덕분에 회복도 되고 체력이 딱 3000이네 예쁘게 얘는 죽었죠 잘가시고 아 쟤네가 떨어져있는게 좀 역겹네 많이 역겹네 날개 달아나 나를 한번에 죽일 그건 아니지? 나를 한번에 죽일 그건 아니지? 와 높은데로 가고싶은데 높은데로 못가네 여기라도 와봐 당연히 안되고 넘겨 넘겨 어 얘 묶여있네 여기에 근데 묶여있는거 치곤 좀 자유롭다 강아지 목줄 마냥 크흐 아 고지대는 최대한 피하고 싶고 이렇게 간 다음에 아 여러 명 때리고 싶은데 애매해 기술을 쓸 수가 없어 바꾸자 나라 뭐 얘부터 죽이는게 낫겠죠? 약간 물리데미지기도 하고 일단 1000데미지를 꽂고 와 강하다 아 되냐? 어 된다 언다 친결 어 귀엽고 데미지 귀엽고 음 안통하고 얘도 못때리고 얘는 올라가있으면 못내려오네 위기한 쟤끼들 초전도 와 겁나쎄 야 나 이거 고지대 맞네 얘도 나름 높아보이네 얘는 굳이 말하자면 나보다 높지않나 아 뭐 좋아 사이칸 육백까지 들어가면은 오한 하나정도 들어가겠다 감전이 낫지구나 어어 어어 야 나 너무 강하다 예 전략이 필요가 없어 너무 강해졌어 어 와 미쳤어 금지 팔만이야 얘는 반응을 안하네 어 얘가 죽으면 얘도 죽는구나 아 아 그랬구만 내려갈 수 있니? 오 길이 있네? 어허 이터널 여기도 두놈이 있죠 보물고라 그랬는데 뭘 지키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왕거린 왕거린 먼저 보자 와 뭐야 치명타는 6% 증가래 야 미쳤다 룬 어딨니? 나 뭐 먹었나 나 뭐 먹은거지? 아 위에 떠 있구나 아 원래 맨은 밑에 떠 있는데 이거 하면은 치명타는 52% 50% 넘었다 자 묻혔고요 먹거리 양손 뭐 봉 뭐 위상 어 야 나왔네 조합 한번 해볼까 서약파괴자 이렇게 되네 보자 이게 서약파괴자야? 양손 도끼야 치명타 확률 20% 증가 아니 20%가 그냥 확률이라는 거겠죠 지능삼에다 힘삼 사령수리 수리불가 이 명중률 20% 보너스 이낫은 서약된 것을 파기할 것이며 약속을 깨뜨릴 겁니다 라는 기술이 생깁니다 서약파괴자 한번 껴볼까? 어? 착용이 안되네? 착용이 안되네? 이것 때문인가? 이거 못 끼나봐 하 나중에 나중에 껴보겠네 에이씨 좀 데려와봐 알아서 가자 귀찮다 아 순간이동으로 이걸 가져올걸 음 자아 뭐 여기 같은데? 이건가? 룬이 있네 하나가 저기 보상인진 모르겠는데 룬이 하나 있네요 어 양쪽에도 상자가 있군요 아 저거 먼저 먹자 여기 전기표시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전도체 두면 되는건가 그냥 나중에 사실은 오죽지가 어땟 하나로 부족한 감 엘프 내골 어 이거 상자였네? 아닌가 어어어어 아낌 말고 어딜 가라고 나 어디야 이거 이거 맞는거 같은데 맞는데 반응이 없어 가볼까 절로 따라갈 수 있겠는데 와 못간다고 왜 개구리다 개구리 어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다 저 필수인가 본데 아 아 이거 빛으로 가는거구나 아 와 독한 놈들 빨리 가서 똘이똘이 해봐 진짜 너무 세다 근데 전사보다 튼튼한거 같은데 그럼 빛을 쏴줘야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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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주는건가 돌려보자 아 허리야 아 허리아퍼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사방형이야 이것도 그냥 꺼지는거고 빛을 끌어와야될거 같은데 이건가 저게 빛인가 저거 적을래가 어떻게 여기도 있는데 그럼 여기는 연결되는 공간이 없고 아 잠깐만 이거 이런식인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오는걸 이렇게 받아내는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까지 돌려도 의미가 없지 만약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나온다면은 나온다면 꺾이는 방향이 좀 애매하네 여긴 또 없어 여기 여기 4개 있는거 여기 4개 4개를 서로 마주 보게 할까 대각선으로 으응 아씨 모르겠다 가자 나중에 오자 나중에 어차피 이 맵 다 돌고 또 다 털어먹을 거니까 누구 이거 문 닫아놨어 난 먹을 거 다 먹었어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피라미드 하나 박아놓고 가자 자자 빨리 가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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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아냐아냐 여기 막혀있지 어 그럼 맞네 아지보자 여기도 막혀있을 아아아아 아아 이런거구나 아 아 이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는거네 아아 이런거구나 아 아 이게 이런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저렇게 가는거고 아아 이걸 일로 보내나본데? 아닌가? 일대일대일대일대 눌러봐 일로 일로는 가도 의미가 없잖아 갈 데가 없잖아 빚이 이게 이게 맞겠지 어? 이게 맞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냥 안되는 방향은 그냥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돌리면 되는거 아니야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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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됐는데 필요한거야? 아 보호막이 있구나 아아 여기다 연결시킬려고 있는거구나 솔직히 너무 많다 이거 나 됐냐? 어때 어차피 저거 갔어야 되는구나 자 덤빌거면 한꺼번에 덤벼 그냥 귀찮으니까 로시의 2판 비슷...어 이거 동료들이네? 처음에 같이 끌려오는? 세빌 페인 오 이거 다 어디갔나 했더니 불군왕자 그치? 뭐야 어지러워요? 왜요? 뭐야 로지 죽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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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앙한테 붙은거야? 아 그랬구만 비스트 나 일부러 다 살려뒀었는데 첫번째 맵에서 그리고 나 배타가 왔었는데 아 버즐로운증이요 아 이 판은 내가 죽였지? 맞다 나 이거 얘네 영혼 축천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새로운 주인님을 찾았다네 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겠네 둘 다 호흡에 덤벼 아 아 잠깐만 아직 나 가고 싶지 않아 뭐라도 하나라도 뭐 더 가져갈래 아 이거 뭐야 보자 학술원 아이고 디비니티 학술원 분명히 뭐 받아갈 수 있는게 있을 것 같은 느낌상 아 어어 어? 잠깐만 이 학술원 내부에 다른거를 한 그윽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무도 안하는건가? 흫 이걸 하면은 내 생각에 이게 마무리인거 같고 그 지하랑 없어? 여기 가는것도 뭐 써있는것도 없고 자물쇠 따서 가는건가 진짜 그냥? 아 개노잼인데 그러면은?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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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퍼즐아 놓고와 빨리 빨리 이동할 수 있게 아 이거면 조금 실망인데? 점점 이제 아이템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마우스가 잘 안먹힙니다 한건 몰라도 당장 보이는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면은 저 올라가고 싶거든요 저 관중석으로 여기서 관중석으로 갈 수 있는건가? 이거 있는데 내 생각에 이거를 발동시키는거 같은데 근데 불이 나오는데가 없어 근데 여긴 층수가 다르니까 이거 같은데? 근데 이 불을 어떻게 얘한테 맞춰? 불 자체가 안나오는데 이리로 올라갈 수도 있구나 아 너무 어둡다 근데 미니백백밖에 안보인다 빛을 어떻게 쫙 끌어올려가지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방식을 써야되는거 여기는? 다른게 들어가는건가? 그냥 전도체가 아니라 뭐야 플러스 알파 이거 어때? 아니야 이런거 아니야 이런거 아니야 이게 맞는데 이 이게 맞는데 확실하게 다른 데도 뭐 올리고 와야되나 난 이거는 솔직히 크게 관심없고 어차피 그냥 룰일거 아니야 좀 상의룬 그냥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유튜브에 없네 그게 먹고 뭐 그런게 없네 구글에 올라가는걸거 아니야 올라가는걸거 아니야 올라가는걸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감히 전혀 안오.. 전혀 안오는데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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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맵에 표시가 나와있는게 아니니까 원래 어두워서 못찾는거 같기도 한데 여기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거지? 아이씨 차음문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무슨 무슨 무기 저장고 뭐 그런거 아니었나? 아 세기투기장이야? 아아 죽은 자 그 소생으로 그 죽은거 영혼보기로 보고 보면 되겠다 이걸로 기체가 많은데 아 생각머리가 없었네 내가 아 나는 모든 곧 챔피언이야 성공했어 어 뭐야 이게 끝인건 아니지? 나 그건 좀 내키지 않는데? 아 근데 치명확률장 주도권 회피율이 붙어있긴 한데 이거는 능지 소환술, 사령술, 물의 연자 이게 더 낫죠? 구성으로 보면은 모자 바뀌었다 모자 바뀌었다 디자인 똑같고 잠깐만 여기 또 있지 시들 일어나 어떻게 어떻게 캐는지 알려줘 웃기지 말아 이거 분명히 불빛에서 갈 수 있을 거야 없고 에이 이거 지랄 우 아 진짜 아무도 없어? 와 없어? 여기서 아웃인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아이템 먹고 서약 파괴자 먹고 이게 끝이네 그냥? 없네? 여기 그럼 끝이고 아 뭐 이러냐? 올라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거야? 가는 법이 없는데 여기 아웃 이걸로 가자 여기랑 여긴 내 생각엔 이거다 어 이거 이거 부족하면은 가서 먹으라고 그 용돈 거 같고 어? 아 맞다 나 저기서 열쇠 먹었지 아 열쇠 먹었지 나 저장실 초진성이다 사만경엄치 번개 오오 그럼 저기도 한 번 가보자 가운데도 반지까지 반지는 아마 랜덤으로 나오는 반지 같네요 자동기계가 내 거 감정해줄까? 안 해주겠지?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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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연구실로 가야되나? 저장소에 있는건가? 저기에 숨겨져있는걸 내가 하나 못찾았거나 저장소에서 해결을 하거나 둘중 하나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안듭니다 보여야되는데 왜 안보이냐? 없냐? 에이씨 아 그 눈같은거 그 위에 있던거 먹고싶었는데 못먹는거라는거 아냐 그러면 저는 버튼하나 돌리는거하나 사실 여기 두개있는거죠 이거 아니었나? 와바 빨리와바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포함된 파츠네 이거 돌렸고 뭔가를 한가지 더 하고 와야된다고? 뭔가를 왜 자꾸 놓쳐 한게 뭐있다고 놓쳐 이거 돌려가지고 이리로 보내볼까? 뭐 안가겠지 당연히? 이건 아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저기만 한정돼있는거고 한바쿠 돌렸는데 안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만 살아있는 자들의 근원을 빼앗는 행위에 관한 위험과 이점 어둡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근원을 취하게 되면은 본인 소유자의 헌부 자체로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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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이 바닥에 뿌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근원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된다는 뭐 그런건가? 이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뚫을 순 없을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순서상으로 뭔가 여기도 근원을 해결할게 있으니까 라바 이거 뭐야 대체? 아씨 그냥 컵이잖아 너는 레너드 로울이예요 하지만 먼저 당신은 헌부 자체로 없어지게 됩니다 아씨 금단의 도서관 한번 해보자 디비니티 금단의 도서관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이 없는데? 어 가운데에 뭐가 있다네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난 안보이는데 방향이 다른건가? 이렇게 보는게 아니라 진짜 뭐가 있네 이씨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어 오오 반응 그거야 괜찮아 돌리기 누르고 아 전기 감전 안걸리네 이거네 어디가세요? 근데 순서는 대화로 아는건가보다 대화문을 잘 읽어보면은 야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저거 다 읽는건 오바잖아 아 진짜 게임 진짜 너무하네 뭐야 뭐 놓쳤다고? 아 한명을 발판에 놔야돼 아이씨 아이씨 웃기지마 한명 한명 발판에 놔야된대 아 미친게임 진짜 발판에 놀거좀 줘봐 나 없는데 놀거? 의자도 여기 의자도 붙여놨어 땅바닥에다가 소환수는 안될텐데 지금 고정이 내가 아이씨 어떡하지? 가져오자 가져오자 상자를 상자를 그 무거운 상자를 들어야되는데 무거운 상자를 들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파란색 지금 있죠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의 안개의 상자 가져도 되겠구나 일단 이거 좋아 좋아 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도 되겠다 무거워도 참 붉은색으로 가서 이 상자를 여기까지 맞춰진 용도 아닐까 애초에 아 여기다 투자 아 여기다 투자 여기까지 맞는데 돌리는 것도 돌아갔고 굳이 밟지 않은 상태로 아니 여기서 뭔가 터지면 내가 진짜 순서가 안맞는거다 그거는 클릭을 하면 안됐는데 클릭을 한건가보다 그러면 진짜 어 지금 뭔가 순서가 안맞아 클릭을 하면 안되는데 한 번 더 돌아갔거나 이게 와 이거 진짜 역겨운데 버튼 돌리기 열판에 한 명을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고 기계 장치를 돌린 뒤에 오른쪽 레버를 담겨주면 된다 아 오른쪽 먼저야? 아 그랬구나 아 나 왼쪽 먼저인줄 알았네 왼손잡이라서 아 아 아 아 아씨 이런건 그냥 눈치껏 한 번 딱 봐주면 될걸 귀찮게 자 버튼 눌러 좋아 아 뭔가 했네 아 이거 먼저네 아 이 오른손잡이만 기억하는 세상인가 안되겠어 왜 열려버리냐 그냥 심지어 반대쪽 건데 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학장 레달러스 고대서적 어 괜히 말걸었다 뭐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 너 무게 괜찮냐? 헉 나 힘이 올라서 130까지 커버되는구나 이거는 뭐 이제 살려봐야지 그걸로 자자자 자자자 제법에만 맘이 있다 저기 저기 큰일이 안되는데 그걸로 또 그걸로 또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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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근원을 원해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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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사실상 이 맵 예어스 찾아볼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놓친거 있나 밖에 나가서 시체랑 대화를 하면 마무리야? 무슨 무슨 그래 아 여길러 갔네 일로 갔네 아 얘랑 대화하고 있네 여기까지가 딱 마무리라네요 아싸 레벨업했다 한 것도 없는데 레벨업했어 퇴짓죠 됐어 가자 아 좋은 퀘스트가 맞네 개꿀이잖아 너무 귀찮아서 문제지 기억 건강 와 다 들어왔네 설득은 5까지밖에 안 찍혀지는데 요구량에서 6 들어갔던 것들은 대체 뭐냐? 다 필요 없는데 돈도 썩어다기 많고 염력 현자도 어차피 그냥 가서 해주면 되잖아 나도 해달라 그러면은 은신은 은신 속도나 하자 다 필요 없는데 뭐 어차피 할거면은 아 기술이 하나 풀렸습니다 지금 아 나 이거 그거 백병천 찍어가지고 이거 할걸 너무 사거리 침가 했었구나 나 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뭐 이거 안 찍어도 쎄서 저거 줘도 되고 내가 체력이 50% 이하면은 어 이거 하자 어차피 나는 사령술로 채우면서 싸울거기 때문에 의외로 좋을지도 모르겠다 체력이 떨어지면은 막 싸워도 된다는거야? 사실 저거 있으면은 물론 내 체력까지 계산하는건 좀 귀찮긴 한데 자 이제 가면 되나 그럼? 나 뭐 다 처리했는데 공부 마쳤음 선택받은 자의 투기장 데려감 아 실패할 수도 있고 승천할 수도 있음 경험치 28000 넷 아 상자 한번 들렀다 갈거 그랬나? 아니야 와 여태까지 어 다 얼굴 변했네? 아아아아 어? 어?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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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와봐 처음으로 도착하면은 신성자가 된다 어 뭐야 이게? 먼저 가면 돼? 어 어 달리기 시합이네? 일단 다 나 방해한다는거 아냐? 얘네들도 달려간다는거네 그리고 빠른 놈이 우승이다 다행히도 나는 날아다니는게 있죠? 굳이 말하자면 날아다니는게 제일 편한거 아닌가? 제일 좋은거 아닌가? 한 번에 가자 와 얘네 겁나 많네 그냥 다음 턴에 도착하겠는데? 뭐지? 가자 날아다녀가지고 바닥 데미지도 아니고 체력도 겁나 많고 도착하면 끝이야? 이거 내가 불사조강화까지 썼으면은 한 턴에 도착했겠다 진짜 백병전 엄청 좋은거네 이판이가 다시 얼굴이 생겼습니다 언대되었는데 비스트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호자들은 공격하면서 블록킹하는 역할인거 같죠? 오면은 좀 밀어내는 나를 황천의 이동수리나 텔레포터로 이동 안시키면은 다음 턴에 무조건 도착하니까 막을라나? 솔직히 맘만 먹으면 진짜 한 턴에도 갈거 같은데 저거? 그저거? 아이 때리죠? 이러면 의미없죠? 다음 턴에 비행으로 날아가도 되고 제트점프 나 얘네 내 경험치로 먹고 싶은데 레이저 강선 레이저 강선 의미없고 도착했고 나는? 아이고 도착했고 자 승천해보실까? 딱 돼 달리스 달리스다 넌 나한테 의미가 커 이 달리스는 이제 마지스터 프롤로그 때 저를 끌고 간 세력의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넌 나한테 의미가 커 내가 따라해 내가 복수의 여유로 내가 타고 온 배죠 이게 달리아의 볕 달리스의 아 달리스지 달리아는 뭐였지? 달리스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달리스 모으면 떡볶이만 사먹고 그러잖아요 아 아 어찌 됐건 진행합시다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녀와 거의 필적하는 적수입니다 솔직히 누굴 갖고와도 나한테는 안되지 난 지금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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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 무덤이 된다 잘 가라 다 죽었어 아 엠 달리스가 지금 날먹했거든요 나가는 길을 찾아 나가자 파밍하고 나가면 안될까? 얘네 파밍 안되는 애들이네 2선을 파수코는 된다 얘는 노랑색이 안뜨네요 가까이 안가서 그런거 한번 보자 가까이 가서 아무것도 안돼 그냥 여기는 지나가는 정도인가 보다 이 판엔 내가 확실하게 죽였는데 이 판엔 내가 확실하게 죽였는데 기쁨의 요새에서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네 나는 살아남았다 분노가 넘친다 익숙한 형체가 당신 앞에 나타난다 분노한 자신의 모습과 같다 아마디아의 화신 아마디아의 화신 아마디아가 화났다고 합니다 나는 희생을 안 할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덤드는 거야 겁나 약해 아 얼음감은 2300이 돼 귀엽다 귀여워 아주 그냥 뭘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번개 한번 쏴주고 와 1000 데미지 그냥 들어가는 수준 와 오한 근원의 거인 뭐래 넌 죽었어 한 턴을 날려버렸네요 스스로 내가 잘못 쏜 거죠? 아 왜 이럴까나 아 칸수가 좀 애매한데 고지대로 갈까 또 올 수 있냐 덩치가 그래서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네요 용암분출 같은 게 있네 고지대로 갈 테니까 뭐 알아서 덤벼봐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고 자 다음 오? 오? 아 이거는 필살기죠 얼음계통 필살기 필살기 맞았는데 반도 안 달았죠 와우 방어력 너무 사기고요 지금 용암분출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몬스터가 아니라 그냥 용암이 떨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네요 저랑은 빨리 죽어라 못 맞을래 일단 내려가있어 내려가면 추가 데미지 들어가니까 아이고 아 이런 구데기 스킬 써야돼? 이거 쓸까 그냥? 아냐 하나 아끼자 행동력 아 뭐야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아 뭐야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가 뭐야? 아 때릴라고? 여기 못 오나봐 좁아서 아 때리는 거 백날 때려도 소용없죠 오히려 때려주는 게 좋다 나는 괜히 시간 오래 안 끌리고 아 필살기를 쓸만한 값어치는 적이 없네 다 구데기들 밖에 없네 지금 준비된 거 같은데 이미 플레이어를 너무 방출해버렸어 나한테 너무 많은 캐스트 녹아다 시켜서 난 지금 너무 강해 얜 얼지는 않네요 위치가 애매하죠? 표전도 아이템 좀 캐 볼까? 뭐야 용암? 턴 지나가면 그냥 이걸 조종하는 신은 내 힘에 죽었습니다 내 힘에 죽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마음이 울립니다 말라디의 목소리입니다 음 말라디는 뭐 말라디가 약간 이제 드래곤캐스트의 비앙카 느낌 나는데 나랑 맺어지겠어 이러다 아 나 파밍해야돼 설마 턴즈로 이동해야돼 나 끝까지? 아 싫은데요 말라디 신호기로 가는게 목표인가 보다 아 무슨 행동력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갖고 오고 싶은데 나 그래 뭐가 있잖아 좋아 자 올라가자 아이고 느려 터졌네 아이고 느려 아이고 느려 어 어? 갑자기? 아 내가 느려서 가기 좀 번거로운데 날개 풀렸지 아이씨 걸어서 갈 수 있나? 어? 갈 수는 있네 와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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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뭔가 끝날 것처럼 하다가 지금 달리스가 나타나고 끝나지 않았네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고마워 아슬아슬했어 일곱 씩 중 하나를 죽인거 같애 대단해 나 이제 쉬러 갈거야 지금 한숨 돌릴 마지막 기회야 한번 쉬어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 죽은 동료들 다 영원히 됐어 야 한은 진짜 오래 산다 얘는 제가 앞쪽편에서는 편집했지만 기쁨의 요새에서 잡혀있던 앤데 마리스터들한테 제가 구해줬거든요 그리고 기쁨의 요새 때부터 이제 구해줘서 탈출을 했는데 가레스보다 훨씬 전에 만난 앤데 가레스까지 가레스가 앞쪽편에서는 편집이 됐지만 한번 죽었습니다 두번째 외부로 넘어갈 때 달리스가 습격을 해서 죽였는데 제가 감쪽같이 편집해서 왜 가레스가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를거에요 폴보전 안 본 사람은 이거 봐 페인한테 말 걸어볼까 이게 죽은 줄 알아서 순간적으로 쟤는 괜히 타고 있다가 같이 끼워버렸네 어 안되던데 뭐 또 죽었다 야 얘네는 별 대화 없나봐 다시 영원히 됐는데 피부가 생겼다 야 내 동료였으면 살았을텐데 얘네가 이렇게 계속 나올 줄 몰랐네 또 얘도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계속 화나있습니다 불타는 대머리가 돼있어요 어 얘는 뭐 동료를 찾는다고? 이 동료들은 다 저승으로 간거 같은데 아 식별한거라고? 아 뭐가 뭐가 꼬인건가 했네 자자자 거래좀 합시다 일단은 팔거 팔구요 제치 올라간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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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주도권도 올려주고 좋네 이거는 제치를 올려주고 어 이것도 좋네요 백병전 올려주고 백병전 올려주고 불안당 올려주고 좋네 이건 좀 별로고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바꾼거지? 지능이 치명타 오프로 더 좋은거긴 한데 아 더 좋네 회피율이 붙어있네 부엉이 칼날 뭐 뭐 뭐 이상한 검 미터널 폭풍의 검 돈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끝난거 아닙니까? 게임? 스킬도 뭐 다 안생기는거 같죠? 어 생각보다 스킬이 그렇게 요구조건이 높지가 않네요 한 5까지만 찍으면은 필사기까지 다 쓸 수 있네요 이건 좀 아쉽네 사령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템 보너스를 제쳐두고 순서에 그냥 3 정도만 찍어도 뽕을 뽑네 충분히 강하고 이건 솔직히 안 써봐서 모르겠어 한번 써볼까? 나 이미 습득했다는데 한번도 안 써봤네? 다른거를 좀 해결을 해보고 서약파기자도 한번 줘보죠 MBC한테 이거 재치 어 뭐랑 바꿔야돼? 건강이, 물의 현저, 대기술 대기술, 대지술, 소환술 이거랑 바꾸면 되겠다 이것도 바꾸고 바꿀거 있어? 이거 바꾸고 이러면 끝이네? 아 은근히 상점에서 시간을 많이 보네 아 은근히 상점에서 시간을 많이 보네 아 돈 너무 많아 주체가 안돼 건넵니다 어 어 서약파기자 같고 뭐 서약파기했나봐요? 와아 신성갑바 접촉시 기절상태가 됩니다 야어어 방어력 생각하면 더 좋네요 뭐 특별히 엄청나게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한번 입어보자 어 룩이 변했다 아이 그 그 그 저번에 입었던 붉은색의 초록색 버전 같은데 그래도 예쁘다 어 방투가 좀 멋있네 그럼 이제 사실상 뭐 거의 마지막 전투인거 같은데 스킬도 뭐 다 처리가 됐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팅 한번만 더 건들고 공격적으로 싸움을 하러 가야겠네요 아 근데 너무 지금 아이템 풍족하다 돈이 너무 풍족해 돈을 다 쓸 수가 없어 야 두루마리라도 좀 줘봐 두루마리 파니? 아이 저 폭탄같은거 말고 무슨 폭탄이야 시댁어던데 여기 죽음의 한개 상자도 있어 즉사상자거든요 터지면은 아마 그거 아닐까 한번 터진걸 못봐서 모르겠는데 부활은 안쓸거고 이거 하나로 쓰는거면 좋네 어 이거하면은 마법 마방 천식 회복한다고 치면은 물방은 좀 구리다만이 그래서 가자 가자 돈이 너무 많아서 다 못쓰고 죽겠어 이건 근접 물리피해인데 이것도 하나 가져가죠 이거 회복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마법방어만 있는 적이 나올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다니? 야 남자친구 좀 봐봐 물약 독저항은 상관없고 모든 속성 저항물약 이거랑 상태이상 면역 다 내놔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너무 많아 감당이 안되고 있어 물약때문에 무거울거 같다 내려갑시다 밑에 근데 그 정신나간 여자애는 어떻게 된거야? 다 올라가있으니까 얘도 얘는 화살 장인인데 내가 화살을 안만드니까 안쓰니까 의미가 없어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와 이거는 좋다 이런거 파는거는 근데 지금 낀게 더 좋죠 치명타가 붙어있으니까 딜만 쐬면 돼 너무 튼튼해 지금 나 여기 연다그러고 까먹고 계속 안연고 있어 그냥 열지 말자 이제와서 뭐 여기에 정신나간 여자애랑 달리스 그 포로들 있었는데 정신나간 여자애 좀 케어 좀 해주지 이제 거의 마무리된거 아냐 게임? 시참으로 한번 하고싶다 게임을 발더스게이트 시참을 하고싶었는데 한번 발더스게이트 시참을 하면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멈추기 금지 안 멈추고 리얼타임으로 하는거죠 그럼 진짜 어려울텐데 아 저 해골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애 캐릭터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좀 이제 소환술을 뺍시다 소환술을 아예 안쓰니까 아 변신술도 빼죠 피우 벗기기가 좋긴 한데 당장 안쓰이고 있으니까 백병전이 하나 찍혀있으니까 재능을 하나 두고 재능을 하나 뺀 상태로 넘기자 그리고 사령술을 내가 얼마나 찍었죠? 하나만 찍으면 되겠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의 현장 대기술만 찍어놓고 여기다가 이 방어 쪽을 한번도 안찍어봐서 이걸 좀 찍어봐야되나? 받는 피해를 받은 피해를 반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아보이죠 이거는 이제 같은 아군에게 보너스 능력인데 나는 사실 필요없고 상태 이상이 풀렸을 때 물리방어, 마음방어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방어가 안 깨지거든요 보통 제가 너무 많아서 수치가 굳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방어를 깨기 위해 스킬을 쓰다가 상태 이상을 줄 수 있는 스킬이 남아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스킬로 방어 다 깨고 평타로 날 때릴 것 같기 때문에 안갚음이 낫겠네요 이거 와, 받은 피해 70%를 만사합니다 어, 이거 잠깐만 아, 5개밖에 못 찍어? 안갚음 같은 거? 3개가 남았는데 필요가 없다? 백병전을 하나 주고 아, 인내를 좀 찍어볼까? 아, 이렇게 사회 능력은 뺄 거 없죠? 재능 재능에서 이게 필요가 없네 사거리 증가를 뺄까? 아쌀이 그냥? 아, 근데 사거리 증가는 갖고 가고 싶은데 뭔가 내 취향인데 동물의 친구 아, 저거는 마지막 거 그러면은 맹렬한 돌진을 빼고 굳이 없어도 되니까 건강유화신 아, 백변전이 높으면 생명력이 올라가 됐고 기술 중에서 그거 있었죠 사형집행인 한 턴에 한 번 적을 죽이면은 추가 행동력을 받습니다 찌꺼기 나올 때 좋을 것 같네요 강력기로 제압하면 그냥 행동력을 더 받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혹시 능력에서 방어 같은 것도 되는 거야 한손무기 피해량과 명중력 솔직히 한손무기 안 때리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종 형태가 정해졌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소환술이 빠지고 소환술 빠져 약간 이제 반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나 이거 안 올렸어? 기술을 한 번에 못 본 거 같네 저거는 뭘 해야 되지? 솔직히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얼음팟에 넣고 얼음 기술이랑 여기 번기 기술 좀 넣죠 혹시 저기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기술을 이거 한 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동력도 적고 근접이라서 쓸 일이 없을 것 같네 근접이라서 쓸 일이 없을 것 같네 이제 순간이동 위주로 할 거고 스킬 스킬 근원 스킬은 어차피 근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사령술을 찍었으니까 죽음의 갈망은 됐고 아 고통의 적세 물리 고통의 적세 물리 봐온 게 너무 크다 생사의 경기가 났죠 안 죽으니까 아니면 아싸리 방패 던지기를 가? 방 던 해버려? 방패 던지기 너무 좋은데? 방 던 해버려? 하지만 마무리는 깔끔하게 이제 파랑색이랑 보라색으로 가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고민되네 네 와 이거 너무하네 나한테 나 스스로한테 너무하네 씨 기술이 변신술 안 찍었으니까 못쓰고 생사의 경기가 제일 난데? 아니면 백병전을 찍었으니까 불사조 강화를 갈까? 화염술 안 찍었으니까 그리고 방 던 가자 강화를 여기다가 강력 필살기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거랑 초전도 이 전기랑 불이 강력이 멋있기 때문에 단일기술을 좀 넣었습니다 근데 왠지 또 느낌이 안 좋아 이리 갔는데 얼음이랑 전기 면역해서 방패만 던지게 되고 아니겠지? 올라가죠 자 여기가 쉬는 시간은 뭐 내려가는 데도 없네 말라디랑 대화를 해야 되나? 말라디 말라 쉬러 갔는데 얘? 뱃머리랑 대화를 해야 되나? 여기는 맵 지도도 안 보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두기장 뱃머리한테 대화를 하러 가죠 진짜 오랜만에 뱃머리랑 말하네 배가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어요 영혼뿐이긴 해도 가레스의 영혼은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죽었는데 배에서 그럼 갑시다 배에서 죽은 자들 전부 다 영혼이 남아있어야 돼 마사니 마사니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좋아 아 재밌는데 왠지 금방 끝날 것 같다 느낌이 아닌가 만약 다음에 섬이 하나 더 나오면은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녀와 제가 그 전맵이 한 17레벨까지 계산을 해놓은 것 같고 캐스트를 다 안 깬다고 치면은 다른 문제를 도와줄게 세부사항이 뭔진 중요하지 않아 또 다른 디올킹은 어 동맹쯤이지 나는 그 디올킹을 풀어내지 못해 난 너를 내 맹으로 믿어야 될 때가 올 거야 우리 협력관계이고 동의하지 아 마스터 시바는 나를 도와줄 수 마스터 시바가 이제 두 번째 맵에서 만난 나를 도와준 MBC입니다 동화뱀 네 문제 내가 받아들일게 어차피 지금 봐 선택지가 없네요 두 번째 맵이었던 드리프트우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대한 도시가 있어 악스라고 하지 마스터들에 의해 통지 받는 곳이야 아 내 악사로 가라는 퀘스트가 있었는데 내가 내가 방금 있던 섬이 악스가 아니라 이름 없는 섬이었죠 그래서 내가 의사를 못 찾은 거구나 왜 의사가 없나 했더니 의사가 없는 섬이니까 그녀가 훔친 거는 너 훔친 거는 넌 되찾아야 돼 달리스가 훔쳐간 거를 내가 이제 되찾아야 된다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 달리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이제 알렉산더나 어머니 나무 그림자 왕자 알렉산더는 제가 뭐 죽인 녀석이고요 그 신의하신 그 저번 섬에서 어머니 나무는 이제 엘프들이 섬기는 나무고 그림자 왕자는 저번 섬에서 만난 이제 리자드맨 붉은 왕자랑 비슷한 느낌이었죠 나의 얼굴이 뭘로 보여 그냥 너야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 신은 없어 신의하신에게 죽어버렸지 네가 죽인 거야 너에게는 이제 잠재성 나니 의무라고 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 그 신들보다 더욱 잘 해내야 돼 저 신이 만드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완전히 책임적과 너무 심한데요 너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 열정적이야 난 악한 게 뭔지 알아 너는 빨리 악수로 가서 달리스를 찾아서 훔친 것을 되찾아야 돼 악수를 향해서 갑시다 추락 완료 Maladie brought the god woken to arcs to recover the divine powers Dallas had snatched away but the half demon secret was taking its toll on h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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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상할 수 없어!! 더 부ها Val 더 부 해 으음 ち*** 으아 목말라 아으으으 청 quietly 3가지 달성 복수의 여인호 복수의 여인호라고? 배가 박살났는데 어쨌든 착륙을 했습니다 달리스를 막아야돼 그녀를 찾아봐 뭐 이런 내용이죠 아 내 정든 소중한 배가 박살났네요 원래 내꺼가 아니긴 했는데 여기 순간이동하는 장소인거 같고 뱃머리는 뱃머리는 내가 못 만진다 이제 어 여기 뭐가 있네 붉은색이네 나오네요 근데 배에 선원들이 없어졌어 흩어져 있으려나? 배를 버려라 하고 다 뛰어내렸나? 어 타킨 있다 얘는 내 사령술 선생님이고 친밀도가 100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죠 아이템도 판매해주고요 좋은거 나 반지도 지금 너무 좋아서 뭐 살게 없다 아이템을 팔면 자꾸 구경하게 돼 그만대 돈 그만빼서 메아리 전당에서 만나도록 하지 아나테마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는거 같애 아 그래 근데 뭐 이제 비싼 약초도 캘 필요가 없네요 위치만 기억해뒀다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먹는걸로 하고 내 생각에 다 못쓰고 죽어 25만원 돈이 무슨 치트키 쓴 것처럼 됐어 하도 열심히 모았더니 뭐야 황금전 아로오쿠도 안 먹어 거기 건너가보자 맵 좀 볼까 qued어나도 가능 tornar 서브캐이 안 하고 왔으면 힘들었겠다 아니면은 좀 저렙에 오면은 레벨이 맞춰지나 죽음에 안게 있는데 뭐 나는 어차피 언데든 면역이기 때문에 당신이야 배 탑상 상태였겠지만 공허의 존재들과 관련될 만 없다고 합니다 알려주죠 도시안에 공허의 존재들이 있어 심지어 도시 바깥에도 있는 것 같다 루시안님의 영혼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길이 조금 아 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로 가면은 우리 배 자네 가 아니네요 뭐야 가볼까 한번 불사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함정은 뭐 상관없죠 밟아도 상관없죠 너무 강해져버렸기 때문에 체력이 4200이야 미친 게임이 괴물이야 트롤보다 튼튼한 것 같아 뭐야 아 뭐야 또 깜찍하게 아 올라가자 아 강화가 없네 올라가 얼마나 있는 거야 뭐야 정화교도 로익 와 겁나 많네 아 이런 상황이면 필사기 써야지 아 이런 상황이면 필사기 써야지 아 이거 마방 다 까이겠는데 저주받은 화염 오오오 오 딜 좀 꼈는데 이거 언데드 아니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겠다 죽음의 한계 때문에 얘네가 죽음의 한계 면역인걸 지금 처음 알았네요 저 벌레들이 아 기절했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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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게 사마니아가 없지 아 이거 버티네 고지된걸 이용해서 25% 내가 고지되네 확실하게 어 초전도 아 초전도 너무 사기다 이렇게 쓰니까 어디보자 이거 대기압 강사 한번 써볼까 한번도 안 써봤는데 저 데미지 너무 저렴한데 얘가 진짜 그게 높다 화염면역까지 붙어있어 그럼 냉기 약한거 아냐? 어 냉기는 내성이 없네요 냉기 약한거까진 아니고 다음 종료가 안된던데 그랬더니 종료가 안되는데요? 영원히 내 턴이야? 어 안 움직여 버거 걸렸나봐 어 했다 된거냐? 어 그치 어 체력이 6000이야 나름 세다 나는 흡이 되기 때문에 얘도 흡이 있긴 하네 어 어 야 죽겠는데? 어? 어? 어 야 뭐야 이정도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어 됐어! 와... 야... 야 죽었어! 와 말도 안 돼 죽었어! 근데 나 이거 왜 쟤는 그거 받았나요 나? 행동력? 받고도 죽은 건가? 야 이거... 보통은 없는데 이 새끼들 이거 허어... 고지대로 넘어갈지 선빵 칠진데 고지대지 이거는 아니 온신해서 간 다음에 번개로 선빵 치자 겁나 똑똑하죠? 예에이 겁나 쎄고 와아... 겁나 쎄고 기절했고 쟤도 기절했고 얘는 패키지니까 이런 애들 뭐 좀 때리자 얘는 번개 맞으면 죽겠다 딱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되지 준비를 해야되나? 얘는 번개에에에에에에 엔은 좀 내성 있으니까 에이 지금 넘어가서 때릴까 얘 땡기좀 맞아라 마치 이렇게 된거 찹?!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로이기가 강하다 와 여차하면은 이동술로 죽일 생각이야 와 미쳤네 이거는 이제 죽음의 한 개라서 인간이면 죽는데 야 개 똑똑하다 공개 그렇지 그렇지 아 완벽하죠 얘를 죽이고 싶은데 일단은 황천의 이동술로 나랑 얘를 바꿀까? 아 얘를 바꿔서 얘를 때려야겠지 초전도 걸고 와 이거 안 죽어? 번개 다음 통까지 내리나? 일단은 냉기 아 이거 따뜻한 데 있네 이 새끼 이거 따뜻한 거 좋은 건 알아가지고 기절 걸려있네요 와 이게 500이 들어가? 아무 치명타여도 뭐야 힐 주는 거야? 와 무친 놈 이 시 개색 자 썬더지 얘를 맞출까? 아 물리는 얘를 물리니까 얘를 맞추자 이거는 적당하게 아끼면 좋을 것 같은데 행동력은 아 맞아 넘겨 넘겨 하나 하나 버려 이제 이 체력이면은 뭐 확실하게 안 들어오죠 죽을 정도로는 와 저게 닿네? 음 자 일단 뭐 냉기를 맞춰서 얼리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와 이거 너무 애매한 위치야 위치가 와 잠깐만 나 실명했어? 아 야 방패 울려 좀 곤란한데 아껴둘지 뭔가 할진데 때리자 아 실명 진짜 너무 위험이네 넘겨 어 비행? 굳이 저지대로 아 회복 아 너무 역겹다 너 좀 심하네 얘를 먼저 보내야겠는데 그러면은 초전도 감전 감전 효과가 뭐였더라? 어 행동력 감소면 너무 좋지 둘 다 얼릴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 얼려보자 빙결 오한 어 좋아 너무 잘 뽑혔고 기술 어 얘 빙결 얘만 얼리면은 또 내 턴이죠? 와 너무 세다 행동력 2 추가 야 뭐해야 되지? 얘는 이제 맞출 게 없는데? 이거라도 맞줄래? 야 진짜 감전은 너무 반감 심하다 어 온다 온다 어째 좀 불안한데? 뭔 짓을 할지 감이 안 잡혀 그냥 감전 걸고 애매하다 기절 가능하냐? 이거 좀 너무 약해 아 이거 한 칸짜리 기술이었어? 어 그럼 엄청 싸네? 슬슬 딜이 부족해졌습니다 고지대로 가자 아 이리로 못 가네요 가고 싶은데 넘어지면 망하거든요 방금 던져? 방 던해? 아니면 얘를 떨어뜨려 놓자 얘가 너무 흐어어어 유효하지 않대 그럼 너랑 바꾸자 어차피 나는 너랑 바꾼 다음에 다음 턴에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얘한테 맞으면 위험하니까 아 넘겼어요 어 뭐할 거야 염고 아 불기술이라서 약간 날 멈추질 못하네 멈추면 위험한데 아 기절 기절이라고? 어 넘어졌어 나? 와 야 말도 안 돼 야 상태 이상 연 게 뭔데 야 아 이거 아니지 아이씨 야 설마 여기서 나 피라미드 메타 해야 돼? 하 씨 그건 아니잖아 아 아 아 여기서 피라미드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 여기서? 초반에 첫 전투에서? 어? 딱 기다려 씨 어? 잠깐만요 왜 복수의 여인호가 남아있는 거죠? 잠깐만요 야 왜 남아있어 뭐야 아 아 메아리의 전당이구나 무슨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어 아 꿈같은 거네 일단 여기다가 큐브하면 무조건 전투이탈 되니까 야 씨 큐브 어딨어 헷 헷 헷갈리게 생겼어 이씨 붉은색으로 와 근데 너무 역겹다 번개 번개 써야되나? 이게 오히려 더 좋겠는데 이 정도면 아 씨 그 정도 눈치껏 좀 피해주지 씨 게임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빠진거니 너? 와 기절 너무 좋다 야 이것도 먹어 감전 감전 아 이렇게 오면 너무 좋죠? 구도가 저주받은 화염군은 뭐야? 왜 지한테 써? 병신이야? 어 아니네 뭔가 있나 본데? 저거 쓰면은? 화면 피해 면역이기도 하고 얘도 은근히 위험해 넘어트려 저거 이제 전투력의 단위가 달라 얘네들이 다 벌레를 제거하는게 제일 낫죠? 벌레 제거하고 도망가는게 아 근데 이거 지금 불이라서 좀 애매하긴 하다 초전도 되냐? 된다 여기 안 죽는다고? 자 한 턴 더 봐도 되겠는데 기절한거야? 감전에 아 위험하네 가지 뭐 자자 잘했어 간다 와 이것만으로 전투 종료 개사기 개사기 핵사기 실드 채워봐 어 아 죽어서 터져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오래너 턴이구요 센걸 하나 받고싶은데? 완전 간차.. 근처까지 가야되네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고지대라는게 너무 좋아 좋아 굳이 맞출필요는 없지만 감전 얘만 죽이고 튀면 되죠? 바닥 불도 아니고 어 저것보단 더 힘내서 딜 넣을 수 있지 않았냐? 어 뭐 한거야 방금 왜 때린 거야? 뭐한거야 방금 왜 때린거야? 어 날아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리 와도 내가 고지된 게 너무 사기인데 일단 얘는 죽었고 이거 그냥 싸워도 이기겠다 초점도 나오냐 좋아요 해체하고 행동력 먹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네 방던 그렇지 900피해 미쳤고요 이걸로 가자 따뜻한 것까진 안 걸어준다 따뜻한 게 없는 건가? 아 따뜻함 있네 아 너무 역겹죠 나랑 같은 위치 이건 뭐 얼려도 되고 아 이렇게 하자 내려가봐 둘 다 얼어 너무 좋고 얼음 녹일 건가? 녹일 수 있나? 빙결 상태를 얘는 녹은 게 아니라 오한 상태네 얘도 속박 상태 깨어난 집성체 야아 이거 근데 언데드여도 이 정도면은 진짜 세긴 하다 인간이면은 그냥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부활 좋아했겠는데 서로가 아 또 넘어트르지 마 진짜 제발 아 지가 넘어졌죠 멍청하죠? 잘 가고 얘 죽이면 그냥 끝났는데? 얘 그 상태 이상 콤보가 진짜 무서운 건데 아 나 이걸로 때릴 수 있구나 아 안 돼 이게? 이걸로 때려봐 한 칸 아끼고 자연 봐라 아 데미지 좀 봐 500이래 500 너무 귀엽다 야 일어났어? 잘 일어났어 아 진공의 손길 오오 충격의 손길 크게 한 번만 아 좋아 얘는 얼음으로 잡으면 되죠? 얼음 빨리 풀 돌려놓자 때려서 이것도 던져버릴까 어차피 두 턴인데 와어어 파밍하기도 힘들겠다 인간이면 어어 야 잠깐만 야 기절 뭐야 아니 어떻게 기절이 떠 얼음이 녹은 다음에 된 건가? 야 그럴 수가 있어? 불에 맞으면 불로 해서 증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와 이씨 너무하네 이씨 아 야 잠깐만 이 놈의 함정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아 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한 큐가 나오지? 내가 체력이 4000인데? 아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씩 잡아야겠다 진짜 진짜로 와 너무 역하다 너무 역하다 진짜 죽으라 그래 아우 아 이건 좀 아니지 죽이고 좋아 티어 자 은신 다시 간다 와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싸우는 게 제일 쎄겠는데 이 정도는 아 근데 이게 고지대가 되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지 정신 뭐 차리지 바로 한 칸 아니면은 일로 보내 어차피 물리 칠 거면은 어 근데 물리가 안 들어갔네? 아 조금 미묘하다 조금 미묘하다 아참 미묘하네 거 어차피 아무리 봐도 행동하는 거 이상해 컴퓨터 이상한 행동에 말려 들어간다는 게 너무 열받어 너무 약한데 방피 맞을래? 아 야 이게 너무 하잖아 그거는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려 이분 진짜 안 빼고 잡는다 너 너는 디저스야 아 넘어져버렸고요 야 얘 진짜 많이 이동한다 너무 힘받는다 초전동 두 칸 아끼고 어차피 때리면 회복 되잖아 얘부터 죽여야겠다 어 근데 뭔가 들어가는 게 너무 졸려 아우씨 됐어 그래 이정돈 들어가야지 핑결 방피 맞아볼래? 맞아 봐 어어? 와 근원 스킬이다 얘네 이겼지 이러면 확실하게? 일로 와봐 아씨 안 닿아 저게? 저게 안 닿을 정도 아닌가? 미치가 좀 애매하네 일로 와봐 내가 간다 니가 안 오면은 내가 간다 얼어 가치 맞어 가치 맞어 암흠흠 또 얼었고 오하는 야 이거 여기 왔 아이 뭐 경로가 막혀있어 뭐 어떻게든 판정이야 이거 빙결 암튼 침묵이 붙어있냐 여기에? 침묵 침묵 먹으시구요 지식이 마방 까이는 것까지 뭐 필요는 없지만 기절 먹으시구요 계속 먹으시구요 계속 먹으시구요 야 이거 반감 돼도 쎄다 스킬이 많으니까 어 움직이네? 왜 움직이는거야? 아자 18만 경험치 미쳤어 엄청 센놈이야 20레벨이었네 이걸 이제 봤네 내가 몇번을 죽었는데 어찌 어찌 강하시더라구 날 죽일만 했다 20레벨이면 너무 체력 많더라 20레벨 되면 저정도로 체력이 느는구나 아 아 필요없는데 저기 20레벨 장비인가? 한번 영혼의 시야 써볼까? 근데 이 언데드들이 영혼의 시야로 나오면은 살아있었을 때 M으로 나오던데 없네요 그냥 그냥 아 뭔가 영혼 흡수하는 범위가 더 는거 같다? 이정도면 전투 실전형도 가능하겠는데 쓰고 보호막 치고 아유 여기 저런거 좀 그만 넣어놓자 아이씨 아 앵간히 넣어놔야지 응? 저기 나 이거 싫은데 저기 없어주면 안될까? 땅바다? 아유 그렇지 아 근데 새로운 스킬 줘야돼 그래야 재밌지 왜이렇게 주는게 없냐 가자 키자마자 고생좀 했네요 은돈자의 은신처 아 내려가볼까? 나 여기 넘어 나 나 알아서 넘어왔나? 자 마을은 좀 제쳐두고 저런데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나 새로운 스킬 진짜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6,7짜리 있긴 할까 진짜 레벨을 엄청 찍어야 된다 난 그런건가? 아까 말 건 애들이지 정신 안 차려 여기는 좀 사람 사는 동네네요 냄새가 좀 나네요 사람 냄새가 거래좀 하자 거래좀 하자 와 겁나 좋아 너무 좋다 야 저항치가 좀 낫긴 한데 개사기네 어 얘가 식별도 잘해주네 너무 고맙지 나는 너무 고맙지 조성은 내가 좋겠다 너무 고맙지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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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3에 기억 3 꺼져 여몬술까지 붙어있기한 지능 2 꺼지고 자 아이템 처분 나의 차단을 남긴 한거 얘네랑 침묵하는 건 좀 제쳐놔야겠다 야 얘 의자라는 줄 알았네 이름이 순례자가 좀 많네요 나 저번 밤 넘어오기 전에 NPC 다 죽였어야 했는데 까먹고 안 죽이고 왔다 아 너무 억울하다 다 죽였으면 경험치가 얼마야 거의 다 죽이긴 했지만 여기가 순례자들의 야영지고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도시로 가봐야겠지 그래도 가자 와 통나무 세 개로 해놓은 거야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심지어 넘어지면은 물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피도 있어 심지어 와 너무하네 버튼이가 무서워서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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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에 왔습니다 어? 잠깐만 어? 어? 아니 아 이래서 도시안이 난리가 났고 밖에서 온다 이 얘기한 거구나 아 뭔 소린가 했네 나는 계속 뭐 공허의 존재다 밖에 있는 거 어떻게 토벌을 했나보다 얘네가 저기 뭐 저것도 있네요 다이아몬드 나오고 그렇네 NPC가 있네 이름이 가지야 가지군이야 저건 뭐 대꾸 내부부터 보자 뭐 사실 뭐 다 이길 수 있지 아까처럼 레벨 20자리만 아니면은 레벨 순서를 보니까 레벨 20자리는 안 나올 것 같고 바로 지금 옆이죠 내가 들어오는데 20자리만 안 나오면은 뭐 20자리는 좀 너무 양아치였어 먹는 중? 뭘 먹고 있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 새끼들 뭐지? 뭐 와 완전 개박살을 내놨네 배를 반파 시켜놨어 나랑도 한 다까리 해 나와 고지대야 아 근데 좀 호물썰이네 먹는 중 먹으면은 먹느라 먹느라 바쁩니다 미친놈이네 저장하고 내려가 보자 어 어 프롤로그다 프롤로그에 나오네 이런게 있어서 배가 박살난거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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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럽게 전터는 심지어 20레벨인데? 에이 지랄 노 나 왜 내려왔어 올라갑니다 자 저 촉수 여기까지 안오겠지? 저 완화의 여환기라는게 아 마법방어야 아 마법방어가 좀 높은 애네 그래도 솔직히 내 상대는 안되겠지 이거는 광역기를 쓸지 좀 고민이 드네요 이걸 쓸지 고지대에서 다 혼내주겠어 감전 헉 헉 헉 겁나 쌤 다음 어떻게 할거야 와 씨 저거 원걸이 된다고? 개반데 일단 일단은 아래 애들부터 어 잠깐 올라오지만 마 아 지랄 노 어 하 울거같은데 얘는? 움직임이 장난이 아닌데? 때리기까지? 에반데요? 200 Bio 어어어어어어 미친 다리 잘라버림 감전 굳이 이걸로 제압할 필요가 있나 그냥 딜로 딜찍녹 gas 될 것 같다 냉기 먹으면 해먹해? 아 이건 아니지 일단 한놈 기절 아 얘 딜로 적게 버틀만 하고 세대까지 치냐? 좋아 킥만 하고 너가 문제다 이거 크릴 때면 모른다? 응 알아 꺼져 절로 가있어 나 얘 냉기를 죽인거 아니였어? 아니였나? 나 뭐 나 지팡이 못 끼고 있는거야? 아 냉기네? 확실하게 회복되는거 아냐 지금 얘 냉기하면은 그냥 이거 던지지 말고 스킬 써서 죽일걸 괜히 던졌네 구석으로 가자 어 잡았고 아 저거 안되는데 올라갈 수 있냐? 아예 도망가야되나? 아 저 저 머리까지 가면은 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 잘 피한다 야 얘도 얘도 설마 물기술 안통하나? 어 뭐 저거 뭐야 아 저것도 족수야? 아 데미지 들어가네 근데 냉기 저항력이 엄청 높은가보다 전기에는 오히려 약할거 같은데 와 이거는 판정이 좋다 어 너무 커서 판정이 좋네 가까이 가고싶지 않다 왠지 안맞을거 같은데 쟤한테는 때릴 수 있어 이 상태에서 회복기능도 없고 야 방어력 5000이야 어 아 실화냐 와 이게 이거 안맞는다고? 이름 어떻게 맞죠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 반전의 반전이네 와 근데 이거 안맞는건 말이 안되는데 근데 여기서 쓰는게 솔직히 너무 안전하다 인간적으로 이 안전지대를 걸고 가서 때릴만큼은 그정도 메리트는 없는거 같고 안닿 여기도 안닿을거 아냐 닿는 어 닿네? 살짝 흐려지네? 안닿 왜 닿는거처럼 나와? 열받게? 닿는거처럼 나오는데 뭐 연해지는데 이거 닿다대면은? 어? 왜 닿아? 얘 몸을 흔들어서 그런가? 닿다 안닿다는건가? 아 이거 한번 써볼까? 어차피 시체에서 근로력 빨면 되는데 야! 맞어 어? 어어? 아 다리 잘려나가면 도망가는건가? 아니겠지? 그냥 그냥 간거겠지? 맞을만큼 맞아서? 아이씨 치사하네 나 겨우치 먹고싶었는데 공허의 존재 가죽을 벗기는 자 가죽을 벗기는 자의 영혼을 벗겨주고요 척 죽은.. 죽은 놈들 할말있나? 어 할말있나보다 할말 뭐야 할말이 그다지 없나보네요 그러게 초반에 나왔다가 아 나 웬디고 때문에 잊고있었는데 사실상 저 녀석도 진짜 나 저 녀석이랑 싸우게 될 줄은 몰랐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저 녀석이 최종보스면은 좀 멋있긴 하네 덩치도 있는 놈인데 아 근데 여기서 나왔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나 여기 무서워서 어떻게 가? 가는데 나오면 어쩌라고 나한테 이거 근데 번개 이 조합이 되게 좋다 아이씨 아 달리스가 있었어 아 달리스한테 경례하는 그 과거를 읽었다고 하네요 아이씨 아 가기 귀찮아서 안 갈라 그랬는데 뭐 있는 것 봐 불가다? 세이브 세이브 배 내부에는 뭐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한국 지하실 정신집에 구덩이가 담긴 단지 저거 다섯개째 지금 죽고 있는데 쓸데없는거겠죠? 그냥 파는거겠죠? 아 나 이거 어두워서 뭐 숨겨놔도 못찾아 가자 나가자 너무 어둡고 와지스터들을 소생시켜서 한번 봐야겠다 내부를 삼천이야? 불을만하네 불을만한거 맞나? 불을만한거 맞나? 아 이건 또 안통해? 아 이건 또 안통해? 에이씨 내놔 우와 잠깐만 아 이거는 반드시 캐스트 진행상 열어야 되는 그건가보다 뭔가 잘나오네 우와 지능 오래 살아있는 벽 그을 수 있다네요? 이거 너무 좋죠? 아 17레벨 때 왔으면 진짜 지옥이었겠다 아 17레벨 때 왔으면 진짜 지옥이었겠다 너무 끔찍하다 씨 너무 강하고 치명타 56% 너무 사기고 자자자자자 빨리 가서 쫙 훑어보자고 나와봐 원안있지? 없네? 아 저걸로 여는거였나봐 병신짓을 해버렸잖아 어 있다 있다 누구 있다 검사래 뭐 이거는 설마 안들어도 뻔하죠 뭐 그냥 저 문어가 나와서 다 죽였겠죠 뭐 크라켄이 공기를 부여하는 훈사를 크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교단의 망치인 그녀를 보지 않고 그녀들을 따르는 브래드만이란 작전을 봅니다 당시 실마를 찾아 그의 후드 아래에 있는 어둠을 살펴봅니다 그는 수사이면서 왜 그는 깊은 묘사에 갇혀있지 않고 달리스 곁에 있을까요? 아 얘가 그런 수사인데 달리스 곁에 있다 음 수수께끼가 있네요 커져가는 수수께끼 여기도 지하실이겠죠 상자는 일일이 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게 나오면 운명인거고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열어있어? 아 이 화염병으로 깨주라고 준건가봐 아 섬세한 것 봐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어딨어 화염병 아까 먹었잖아 아 왜그래 아 참 귀찮네 귀찮은거 써서 죽어버렸네 아 나 연마술을 지금 쓸 수 있죠 연마술 써야겠다 귀찮은 녀석 초신성 쓰자 일단 이곳에 걸쳐야겠다 아니면 아니면 아직도 가능할지 뭐야 연마술 아 저기 2단계까지는 안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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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직전에 그럼 어떡해 아이씨 너무하네 아이씨 아이씨 목걸이로 연마술 하나 쓸 수 있게 됐는데 목걸이로 연마술 하나 쓸 수 있게 됐는데 음 아이씨 나 나간다 나 왜 차가워하냐 아니 미친게임아 나 내 몸에 불 질렀는데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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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겠는데 쟤 내 불 때문에 자기 몸에 불 질렀는데 저렇게 저러면 어떡해 저거 가다가 또 이번에 넘어지는거 아니겠지 에이씨 설마 아이씨 왜 저게 더 아니 왜 빙결이 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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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할 말있냐? 돕게되어 기쁩니다 잠깐만 잠깐만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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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닥쳐 오우 씨바 좋댈 뻔 했어 와 쟤 너무하네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열쇠 받았어?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열쇠 받았어 결과도 여기서 받았으면 됐습니다 가자 형님 왜 저렇게 죽은거야 나 빈결면역 그런거 있지 않나 스킬중에? 아 제거합니다야? 아 면역.. 면역은 없나? 아 제거합니다 말고 허우 씨바 좀 유두리 있는 기술을 넣어놓란 말야 얼음을 다루는 놈이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젯 저 잘 보여준 연안 조용이 veel 소비 이 Som장이 적니 день 의 않을까.. appreciation 제거는 saturation 또 들어갈지 그냥 그냥 이제 다 봤으니까 넘어갈진데 아씨 한번 더 가? 아냐아냐아냐 일단 마리스토도 봐야되니까 갔는데 내 불길 때문에 다 죽어있는거 아냐? 나와봐 탈출했네 알아서? 아 맥주밖에 없다 여기는 왜 얼어있는건지 설명이 없네 비밀문도 없는거 같죠? 왜 구조를 보니까 하자 죽고 여기서부터 갑시다 일로 가야겠다 일로 가야되겠다 여기 말고 길도 없네 일로도 갈수있네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지 여긴 내가 또 왔던데잖아 아 병신 진짜 이.. 뭐하는거야 이거 맞는길이죠 어 아이씨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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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멤벼 있더네? 뭐 얘기라도 하자고? 너 또 다리 맞고 있냐? 나 얘 못 이길 텐데? 아 마르가 죽어서 삶이 통 빈 거 같애 남을 도우는 목적으로 살아가봐 나무에 미쳤어 아! 아 나 못 이긴다고! 잠깐만 얘 생명력이 얼마나 차는거지 한 턴에? 혹시 뭐 자연스럽게 싸움을 걸어? 미친 게임이? 일단 얼려 이..이..이기든 지든 얼려 넘겨 몇백이? 방금 얼마 찼쪄? 나 못 봤는데 한 4천 찼나요? 안될거 같은데 500이라고? 에이 지랄 노 아 지랄 노 4천을 까야되네 그러면은? 냉기는 안 통하고? 뭐 5천을 너 그냥 뭐 딴 데 던져버리면 안되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위로는 던져버리면 안돼 뭐 저기 이거 죽음의 한 개 던져버리면 안돼 이렇게? 어? 아 얘는 커서 안되나봐 미친 게임이씨 그러면은 내가 죽음의 한 개로 간 다음에 아니씨 왜 못 내려가 마을로 데려가면 마을사람들 죽여줄까? 아니지 번개에 내성이 있고 불에 약하네 딱 봐도 일단 얼리자 버그가 씨게 걸렸는데요? 어? 버그가 씨게 걸린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다 흘리가 없지 씨 거리가 얼만데 미친 게임아 여기 여긴 여긴 애인데 버그네 아이 버그게임 저긴 애인데 뭐가 다 알라드 19레벨 됐네 언제? 타킹도 19레벨이구 헤엑 이 걸어온다고? 너무 억진데? 아 쟤땜에 다시 불로 가야되네 야 참나 골 때리네 진짜 방송한지 얼마나 됐죠? 오늘 그래도 저번 맵 하나 깼고 지금 진행이 좀 빠르네요 정확히 이제 전 맵이 너무 짧았지? 하루... 거의 뭐 하루에 끝난 것 같고요 쟤를 죽여야되는데 불로 바꿔야되는데 그럼 나? 아... 씨... 바꾸기 싫어 아... 아... 바꾸기 싫은데... 아... 블루 바꾸면 언제 또 바꿔서 와 그냥... 그냥... 아 애초에 딜이 되나? 내가? 얜 나보다 레벨이... 나랑 똑같은데? 1레벨 더하고 생각해보자 아... 이한테도 이제... 좀 물어보고... 경기가 어떤지... 아... 제가 운전수 죽어있네요 로아르... 아 로아르 내가 죽였죠? 두 번째 맵에서 이제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깡패의 왕이죠 아... 자기한테 잘해줬다 그러네요 미친놈이 그렇구만... 뭔 소린진 모르겠다만 음... 여기 막혀있네 여기 한번 갔다오자 올라가 어오...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악당스맨인데? 아... 피자 맛있어 보인다 빙해된 아이가 왜 여깄어? 우리 애 아냐? 5레벨짜리? 쟤 왜 데려왔나 했나 했는데 여기 캐스트가 있었네 야 너 뭐해 척추가 부러집니다 너는 그에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지 너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지 너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지 너는 그대에게 말할 수 없겠지 핏딸 섬에서 보내봤죠 그때 5레벨이었는데 18레벨 됐네요 그녀는 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악마의 검은 눈길 널을 봅니다 싸워 어 나한테 와봐 아 좀 귀찮은데 어 나한테 한번 와봐 궁금하다 난 늙은데도 더럽혀졌어 개 능지 설득 난 능지가 아주 뛰어나지 빈이 됨 저기 저기 아무것도 안 먹히거든요 지금 빈이 상태야 야 축복해줘 축복 쓸 수가 없지 애초에 이 상태면은 나 그럼 어떡해 저 땐 거야 서역 파괴자도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저기 도움 망했다 개망함 도움 도움 아니 이게 뭐야 어 머리 아픈 거 났냐 어때 기분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폴리 하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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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만들이다 이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크림 물 떠올테니까 풀려나있어 잠시만 네 아 어우야 나한테 불러오게 하라는거지? 비기가 축복에 안통했는데 그러면 내가 대신하는건 의미가 없네 사실상 누가 해결해줄것도 아니고 좀 닥쳐 너 이름이 뭐야 저 여기서 이렇게 도와줄게 질문을 좀 하자 내 이름이 뭐니 그녀의 고양이 버튼스를 기억해 아 맞아 나 버튼스 두고 왔어 나이 몇이야 가족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너는 그녀의 믿음을 너무 믿어 그녀의 믿음을 많이 넣어 그녀는 우리에게 믿음을 못해 이름은 버터컵이야 이 녀석의 눈이 흘러 이 녀석의 눈이 흘러 이 녀석의 눈이 흘러 버터컵이 뭐니 아스타베트 정말 이제 퇴근해 괜찮냐 버터컵? 괜찮냐 버터컵? 어? 실패함 무력을 통해 물러가게 해야겠다 뭐야 이제 다 안 통해 놔 아 나 이거 하면 지잖아 그냥 죽잖아 아 나 이거 하면 지잖아 그냥 죽잖아 아 아 그렇구만 소녀의 소재를 알아내야 돼 순례자한테 한번 가볼까? 여기다가 피라미도 하나 둘지 혹시 모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라디한테 물어볼까? 말라디가 알 것 같진 않은데 말라디가 알 것 같진 않은데 말라디는 관심도 없네요 하 거래나 하자 넌 당연히 모를테니까 말 걸 것도 없고 마치 아 뭐 어잉 바지가 화려하구만 자 아! 그거를 하면 되지 소생을 해보면 되겠구나 이걸 안 해봤네 내가 여기 그 소생하는 놈 있니? 응 없어 너에 대해 아는 놈이 누가 있을까? 때려볼까 한번? 야! 빠져야 정신을 차리지 어어? 어어? 후! 잠깐만 잠깐만 그녀는 죽었다 저런 약하면 죽는거지 뭐 아 이거를 두번째에서 써야되는데 실수했다 됐어 뭐 친구들 불렀니? 야 소녀 체력 1700이었는데 이렇게 한번에 죽이는거 잊기 없기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때려서 그런가? 토전도랑 다 써버렸는데 때리기 시작하네 당연히 1대1일줄 알고 다 써버렸는데 뭐야 쟤네 왜저래? 어? 어? 음 한번 궁금한데 볼까 어떻게 되는지 원래 정석대로 하면 너무 내가 어거진데 이거는 깨져버린 침묵 어디보자 아 원래는 이제 학교종이 땡이라는 퀘스트에서 쪽지를 읽으면은 그녀의 이름을 알 수가 있대요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원래 다른 퀘스트 깨고 오면은 이름을 알고 구해주면은 얘가 이제 찾으러 간답니다 고양이를 그리고 근원의 구를 준대요 근원의 구이가 이거죠 이걸 사용하면은 근원이 차오른다고 하네 이걸 처음 알았네 나는 처음 알았네 진짜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잘 됐어 배도 없는데 니가 어떻게 갈라고 분명히 가다가 고통받다 죽었을 거야 표류돼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고통없이 죽여줬자 한 번에 잘했죠 마치 구름이 봐봐 좋아하잖아 봐봐 해피엔딩이잖아 고양이 찾으러 가는 것보다 해피엔딩이지 고양이는 이미 죽어있는데 너무 게임 잘하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소녀의 시체가 아니네 한 번 더 써보자 자 근원을 받치시고요 여기는 잘 클리어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용도로 있는 거군요 만약에 소녀를 안 구해왔으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네 맵이 참 웃긴다 이거 보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됐고 다 봤으니까 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어 그러면 딱 정리된다 여기서 그냥 가서 출발할걸 됐어 이따 가 경치도 많이 먹었고 58% 여기는 그 트롤 있는데 멀쩡한 데가 없냐 참 나 이상한 놈들이네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맵은 일로 가면은 끄트머리고 여기로 가면은 마무리 그러면 여기는 좀 그렇게 엮어... 엮어 놓진 않았나보다 여기까지 딱 여기네 여기까지면 여기 가서 사냥하면 끝이네 내려가는 데도 없는 것 같죠? 보니까? 얘네랑 싸우면 되네 그냥? 이름 뭐야? 앰버윈 4명이면 그냥 나 혼자 다 찢을 수 있지 빠른 진행을 위해 그냥 궁극기를 쓰겠다 위에도 왔네 저기 일로와서 저기 많이 익어버리셨는데 이분들? 이분들 많이 익어버리셨는데? 지식 기절은 못 걸겠다 골을 걸어 이거 두 칸짜리인가? 두 칸짜리를 써서 저걸 깨야 된단 말이야? 됐다 기절 두 칸짜리 아 감전이네 마방에 한 번 막혔나보다 글로 가면은 번개맞아 죽습니다 팔쟁이는 무조건 죽을 것 같고 얜 기절이고 얘가 좀 변수네 뭐야 부활? 부활도 있어? 오지마 번개 맞아 왜그래 때리지도 못하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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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티는 것 봐 너무 역겹고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어 초전도 오오오 잘 버틴다 어어 다 잡았네? 또 부활하냐? 아니지? 어디보자 와 저게 또 안보여? 아 나 고지대 먹고 싶은데 이거 옮겨야 된다고 자리를? 에이씨 쟤부터 제거하자 아 그냥 죽여 얘 짜자자자잔 재수, 재수 좋으면 알겠지? 오한 어 저기 어디갔죠? 어디갔죠? 야 왜 내려가 너 뭐야 아 왜그래 얘 뭐야 왜이래 얼음에 엄청난 약점인가보다 곰 눈 페더팽은 나 본적도 없는데 죽어있어 번개 맞고 죽었어 유감 여기는 그럼 끝이네? 인간 해골이 하나 있네 여기서 뭐 나올라나? 삽 있는거 보니까 뭐 묻혀있나? 진짜 뭐 묻혀있네 이씨 어디 어디 여기? 어디 보자 흠 불꽃 눈 같은 소리 어 되게 되게 좀 직선진행이네요 구조가 되게 직관적이야 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뭐 볼 것도 없죠 갈 것도 없죠 뭐가 있어 보이죠? 뭐가 있을지가 문제지 다행히도 불바다라서 얼음이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내려와 이런거 하나 못 따면 어떡하니 아 이것도 통하네? 안 통할 줄 알고 쓴건데 이거는 너무 미묘해 뭔가 통할 것 같으면서 안 통해 아 청어? 마지스터 일어나 어 진짜 일어나네 아 또 어는거 아니야? 마지스터들의 마지막 항전 아 나 영혼 안 뺏고 왔다 아 나 바본가봐 아 영혼 뺏을 데 없는데 그냥 저기 가서 뺏고 와야겠다 아 영혼 탱크를 하나 놔둬야 돼 영혼 빨아먹을 수 있게 맵 진행이 하도 빨라가지고 맵 진행이 하도 빨라가지고 어 진짜 근원 빨아먹는 위치가 아 나 근데 아래에다가 피라미도 두고 왔어야 되는데 아 참 아 너무 많이 했나봐 게임 이제 끌 때가 됐나? 3시간 넘어서 그런가 난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왔다 아 자자자 가자 자아 불사조 강화는 진짜 좋다 불사조 강화가 맞나 이름이? 맞네 어허허헝 내가 왔습니다 아 야 너희 쎈거랑 싸우는구나 나 저거한테 많이 죽었었는데 헤이이 민지 하이 Belt 내, 내 턴 이렇게 뒤야? 와아 겁나 세 와 겁나 센게 아니라 얘네가 약했나보다 체력이 방금 말한 애가 누구야? 아 나 힐 좀 줄걸 와아 겁나 세 내 턴 까지 살아있을 수 있니? 은신하고 먼저 때릴 걸 그랬나? 아 지랄 노 아 지랄 노 시폭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온다? 고정 데미지인가 보다 아 나 그거 한 번 써보고 싶어 대규모 시체 폭발 잠깐만요 분명히 나한테 대규모 시체 폭발하는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시체 폭발 합체 기술인가? 기술을 합체 시켜봐야겠다 책이 있니? 사령술이랑 화염마법 그거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써보고 싶은데 잠깐만 써보고 싶어 들었거든요? 대규모 시체 폭발이라고 시체를 전부 터뜨려가지고 개박살을 내버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써보고 싶어 싶어 어차피 염화술 찍혀있으니까 아 3밖에 안되나? 일단은 아이씨 잠깐만 이리 가야되네 화염계통 기술을 거래해줄 NPC가 아 없지 그 녀석이 없어졌다 이게 서약파괴자 하고 증발했어 서약파괴했다고 너가 줘봐 아 너 없네? 물약상인이었어? 여기 주인 나와 여기 주인이 그거 같은데 진짜 어디갔냐 그 여.. 빙의된 여자애도 저기까지 간거 보면은 흩어져있는건가? 아 이거 큰일났네 부유한 술래자 아하씨 이게 이게 빙녀슬먹이네 NPC가 너무 없어 아니 아니 진짜 하나만 내다봐 아니 아니 저거 토템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 그 화염.. 화염책만 있으면 돼 화염.. 화염 마법책 좀 줘봐 그냥 그냥 가져가 주 생각듣냐? 흐흫 태도가 많이 늘었구만 흐흐흠.. 1이랑.. 2랑 비슷하죠 포속작이니까 아.. 큰일났네? 그러면은 메아리로 갈까? 메아리에 있지 않.. 아이 그걸 왜 회수해 미친게임아 메아리에 그 녀석 있으려나? 한은 여기 있는데? 근데 얘네 없어 한은 여기 있는데 건너편에 있냐 혹시? 건너편에 있네? 한 너 혹시 그 근원 좀 찾아올 생각 없냐? 그.. 그.. 있잖아 근원 근원의 구춤 찾아와 이거 편해 보이더라고 저거 먹고 필세기도 안 사지 뭐 저거 먹고 필세기도 안 사지 뭐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그럼 왜 니가 갑자기 주는거야? 필요도 없는데 조합 사령술이랑 하염술을 융합하면은 근원기술 아 이거구나! 이거 쓸라면은 좀 통제 들어가야 되네 염화술 2 아이.. 귀찮아 이씨 대충 쓰게 해주지 기사하네 염화술도 아예 찍어버리자 그러면은 3대 속성을 전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사령술 써도 괜찮을거 같은데 염화술 쓰자 사령술 쓸지 염화술 쓰지 고민되는데? 지금 재능이 지금 재능이 사거리진과 사용집행인 그러면은 아 고민되네 일단 이거 다 빼 빼고 빼고 백병전이랑 아 염화술을 다 찍을 짬이 안난다 흫 칠까지 찍히긴 하는데 그 짬이 안나네요 사령술은 2까지 됐고 아 사령술을 5까지 찍어야되겠구나 아 두개 빼고 사령술을 5까지 찍고 그러면은 사령술을 대신 쓰는걸로 이름 세다 아 이름 세다 백병전 들어갔고 사령술 딜 들어가고 물론 물리 데미지 추가된거죠 아까 그 조합에서 대신 이제 반가 이제 반격 같은게 좀 빠졌는데 그런건 상관없으니까 저 혹시 피라미자 안두고왔나요? 저 저기다가 잠깐만 피라미자 안두고왔어 나? 아 미쳤다 진짜 정신 안차린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차피 등록해야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쓸거 같다 지금 근데 단계가 너무 높아서 경지가 너무 높다 해골이랑 사령술 어울리네요 진짜 근원 하나에다가 잘 짜면은 또 괜찮을거 같은데 이거 빼버릴까요? 이거 정말 진짜 너무 사기 스킬이긴 한데 지금 쓴것중에 피해비랑 동급으로 개사기인거 같긴 한데 이게 더 사기인거 같애요 얘는 기절이 들어가니까 이런게 이러거랑 비슷한 스킬이 두개 더 있는데 그러면 아예 이걸 빼고 좀 오손도손 넣자 이거 이거랑 이거 빼고 이거는 넣겠습니다 어우 방더는 세니까 10폭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령술 계통으로 3개를 들어갈건데 피해비를 넣을지 말지 질병 부패가 솔직히 더 약하지 이거는 이제 레벨이 좀 낮을때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레벨이 지금 되니까 사령술을 넣어야겠다 근데 이럴거면 감염을 넣어야죠 단일기술이라 좀 거지게 하긴 한데 이거 한번 넣어볼까 근데 이거 마흡방으로 저항이면은 그 합체기술중에 이게 더 좋긴 한데 그 손가락으로 한코 콕 이게 더 좋은데 가까이부터 써버리면 되니까 아 사령술 뭐 넣냐 그럼 백병전 찍어서 사령술 넣는게 좋은데 나 지금 얼음팟을 안쓰면서 왜 넣어놓은거야 뭐 안썼나 했더니 얼음팟을 안썼네 눈부신 강의도 안쓸거니까 빼고 다섯자리 남네 아 응시가 좀 애매한데 좋은 스킬이긴 한데 마흡방어를 파괴하고 침묵이니까 파괴를 먼저 하는거구나 이거 넣자 내장 필요없는데 족쇄는 감염 넣고 감염되미 세네 아 그리고 이거 넣어야되나 너무 약한데 이거랑 이것도 필요없는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맞다 이게 안통하지 그 트롤한테 고통의 족쇄 넣어 아 안쓰이는데 생살경계가 제일 쓰이는데 너무 튼튼해서 필요가 없고 지금 갈망을 넣자 갈망을 넣어서 딜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걸로 그리고 뼈에 툴을 넣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러면은 고통의 족쇄 고통의 족쇄 고통의 족쇄 기술 구성이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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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2칸 빠져 하아 물리 마방 까기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겠네요 이러면은 이제 마법에 엄청나게 강한 녀석 만나도 사령술로 때리고 얘 안오고 뭐했어요 근데 빨리와 뭐해 피라미 더해야겠다 어느정도까지 더질까 주변에 모든 시체를 파괴한다 그러는데 기대가 된다 시체를 못 가져가나? 일로와봐 이렇게 하자고 일단은 피라미드 먼저 버려 반응없고 시폭을 먼저 할지 피라... 이거 던질지인데 시스템 시스템 많다 한번 터뜨리자 아 지금 진짜 없죠 쟤는 그냥 한 방으로 죽이는 정도인가 봐 아 여기까지밖에 안... 이거 터져야돼 안 터지면 의미 없는데 멀어있어 불사조 강화 쓰고 시폭하면 딱일 것 같다 불사조 강화 쓰고 시폭하면 딱일 것 같다 일단 둘 얼었고 아 턴 순이 너무 늙여 내가 어이 어이 말도 안 돼 진짜 광역 회복 같은 거 줄 걸 그랬나? 그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전용대사가 있을까? 없으면 의미 없는데 궁금하네 이제 버텼고 어 어어 야 이름 여기다 시폭 하면은 그거네 시폭이 한 칸이니까 시체를 옮기자 절로 시체를 좀 광역으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은 없나? 도발 답 나죠? 그러니까 시체를 일로 옮기고 어 이름 두 개죠 여기 원래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죽은 놈이 없네 강화로 일로 이 강화로 아이씨 일로 하자 괜히 안 터질 수 있으니까 일로 오고 얘를 죽이고 쓰면은 시체가 세 개잖아요 그럼 더 죽지 않을까? 음 고시 폭으로 하면 세 개가 터지니까 이게 맞지? 이거 왜 안 터져? 어어 야 야 쎄다 오 쎄다 오 강해 우와 강해 너무너무 이펙트가 구려서 놀랐는데 강하다 구리지만 강해 너 왜 거기 있어 나는 위치 바꿔 내가 고지대야 내가 고지대야 우와 데미지 미쳤어 200 남아서 치려 하 내가 때릴 필요가 없는데 야 알아서 때려 아 그건 아니죠 아 저주 아 아 그렇지 뭐 던져 야 바위 던 아이 답이 없는데 이 새끼들 활 활쟁이가 있으니까 뭐하는 거야? 혼자서 막 춤춰 나도 저거 걸어줄걸 저런거 그럼 살았을텐데 근원기술 걸어서 회복해줬으면 시체 폭발을 하니까 피가 생기네 여기다가 그 손길 해도 괜찮겠다 자 내가 보여줬습니다 얘네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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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리로 오다 마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런게 어딨어 불사조 불사조 강화랑 지금 순간이동기술 세개 지금 다 먹통인데 와 얘를 노려야지 그럼 고지대 살려서 회복을 좀 넣어놓을걸 회복이 얘네가 지금 풀피네 그러면 뭐 두고 이제 죽이고 아 다섯 간됐거든요 지금 못 때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거리가 안 나올 것 같아 딱 봐도 isk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 안담한 것 봐 겁나 쎄 어 또 있었네 밑에? 야 미친놈 나 강화 풀리거든요 다음 턴에 가서 죽이면 되죠 아 아 지랄 노 진짜 아니잖아 에이 이러니까 와지스터들 전멸당했지 뭐 힐 줘야 되나 내가 어떡하냐 와 저렇게 싸운다고 너무 역겨운데 이거 배후배가 이동한 다음에 황천의 이동설로 위엔놈이랑 자리 바꾸는 게 배후배인데 가능하니 아 안될 것 같은데 짧은데 오 된다 된다 대박 아싸 이러면은 위치도 괜찮죠 미쳤고 둘 다 안맞아 이게? 이게 둘 다 안맞을 수가 있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대면서 안되는 척 하지마 열받으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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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됐다 됐다 그렇지 깔끔 좀 따뜻해 보이는데 좀 식혀드리겠습니다 촥 아싸 행동력 방패나 먹으라고 대미지 미쳤다 얼음검 그딴거 하지 말고 때려가서 한방이야 죽었다 좋아요 아 파밍할거 너무 많다 얼톱길래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림도 있어 알렉산더 초상하네 내가 죽인 애잖아 야 원래는 되게 핸섬하네 자 어디 파밍좀 해보실까 혹시 모르니까 얘는 시체에 저 마리스트들은 다 옮겨놔야되나? 개기묘은 터트려버리게 여기도 있네? 자자자 파밍시간입니다 당신은 내 최고의 팔라딘을 살려줬습니다 당신은 내 최고의 팔라딘을 살려줬습니다 난 달리스를 찾아야 돼 여긴 팔라딘의 용토야 달리스 싫어해 아싸 보상 아 이거 좀 아쉽죠 지능 붙어있어야 좋죠 일단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네 아 보상 너무 구리다야 아무리 길가다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캐스트라지만 좋은거 줘도 되잖아 너무하네 아마 시스템적으로 아 이거 파티원 없이 하면은 전투력이 더 쎄지는 재능이 있습니다 스킬이 게임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있어서 혼자일때 더 쎄져요 너무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더 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얘는 왜 뭐야 얘는 안싸운거야 어떻게까지? 뭐야 쟤는? 술..술 푸고 있던거야 설마 그 상황에서? 모닝 있던거야 오른바 메인 있던거야 마신 있던거야 에러이딧 섰지 아 근데 시체 폭발이 되게 데미지가 미친듯이 세다 급이 다른데? 아니 행동력 하나에 근원력 하나 들어가는데 거의 한 4천 뜨지 않았나요? 잘만 쓰면은 그냥 사기인데? 오우야 장비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물약이 물약이 커지다 못해서 터지겠다 디자인이 왜 저래 아 다이아몬드 엄청 나오네요 보석 하나씩 안 갖고 있으면은 출전 못하나 봅니다 다 갖고 왔어요 팔라딘의 검 헤헤 천원이나 해? 안 가져갈 거지만 어 너무 너무 다 죽어있는 거 아니야? 두번째 맵보다 심한데 두번째 맵이 처음부터 벌레가 나와서 막 난리를 지겼는데 그것보다 허지심하네 와 이게 뭐야? 와 다 아팠다 진짜 풍년이다 여기다가 깔아야겠다 사용 와 여기 있는 시체에 써가지고 근원 채우면 되겠네 혹시 뭐 할 말 있는 녀석이 있나? 있긴 있네 별 내용 없네요 여기는 NPC가 기본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굳이 뭐 이 안쪽까지 가서 도저히 안쪽까지 보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이 안쪽까지 가서 도저히 안쪽까지 보지 않겠습니다 하핳 뭔짓이야 이게 뭐야 아 귀찮아서 파밍 못하겠다 하핳 안 해 안 해 포기 와 뭐야 아들에게 가혹한 아빠네 대장동에는 4번으로 서브캐스트 나왔죠 야 맵이 야 여기까진 여기는 그냥 입구네 이정도면은 여기서부터 진이네 자동 자동루팅 모드 특정소년 벨라 특정 특정소년 특정소녀벨라 어 내가 죽였죠 크라켄 크라켄 어 저번 맵에서 검은결사단이랑 마리스터가 피 터지게 싸웠죠 어 아 이거가 학교종이 땡이구나 이거를 하다보면은 아까 그 죽인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관심없고 이미 죽었고 의심스러운 전단지 뭐야 뭐야 이거 왜 다 개박살이 다 있는거야 네 아내를 죽인다고? 네 아내를 죽인다고? 이 녀석이 주인공 아니야? 캠경 일단은 뭐 가볼까? 뭐 누가 죽이고 있다는거야? 얘네랑 대형이 오면 되나? 20레벨이네요? 우와 겁나 든든해 내가 방해하겠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해 능지 설득 어어 말이 통하는 놈이네 말이 통하는 놈이네 도시 안에 들어왔다 저 캠경이 메인인가봐 근데 도시가 너무 크다 이거 아 이거 보시면은 가려진 상태입니다 전혀 가려진거 같지 않지만 판정상으로 가려졌다고 해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템 좀 좋은것 좀 안파냐? 거쓰 허어어 어 와 이거는 뭐 잠깐만 이거는 너무 도시인데? 몬스터 있을만한데 하긴 왜냐하긴 도시가 개박살이 났는데 있을라그러면 몬스터 어디에든 있겠지 와 상점 냄새가 난다 와 신기한데 거래 오오 아이고 허리야 아 아휴 허리 아파 아휴 헉 이 700이네? 건강 2 주도권 4 명중요 주도권 4가 좋다 야 이거 좋네 이제 완충제로 갈아타겠습니다 백병전 염화술 대지술 물의 현자 사령술 건강 야 끼고있는것 좀 좋다 비어있는 책 이정도면 되겠.. 이..이것만 사면 되겠네 이렇게..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갑자기? 어떻게 된거지? 이렇게 에너지가 없을리가 없는데 한개 없는데 왜 에너지가 없냐 전ligen Wing 어 $$& 어어어어어억 무거워 힘이 밀리네 청소를 좀 해야 겠다 자 무게순 어디 보자 이거 캐스트 아이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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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저거 이것도 이거 다 팔아 귀찮아 죽겠어 이씨 아 다 다 다 내보내 다 내보내 이것만 빼 그냥 그냥 줘 침밀 침묵질해 그림자 왕차의 심장 다이아몬드 이런걸 왜 갖고 있는겨 대규모 냉각 영거배분 피의폭풍 피보이식 아 귀찮아 다 팔아 돈 다 내놔 아 저 캐스트 저 상점 저거를 좀 처분을 해야 겠는데 야 무게 많이 줄었네요 아 씨브 이딴거 갖고 있었어 버려 그냥 바닥에 버려 그냥 와 너무 역겹다 버리면 안될까 아 자 그러면은 아 뭐 좀 좋은거 없나 딱 보기에도 진짜 이거 가져가면 진짜 꿀잼이겠다 이런게 없어 새로운 마법을 알려줘야 돼 막 다 기절해 있고 난리 났네요 학교 사유지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볼까 의사 데바가 악스에 있다 그랬는데 이거 이름이 안보여 의사가 있을만한 찾아봐야겠네 의사면 좀 그래 고급진데 있지 않을까요 여기 술집이고 여기 좀 고급져 보이는데 아닌가 의사가 또 그렇게 잘 버는 입장이 아닌가 이 게임하면서 돈 많은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상인들 맥주 한잔 나쁜 놈이면은 좀 안쪽에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의사 있을거야 딱 분위기가 약동도 잔뜩 있고 일단은 서브캠 먼저 해야죠 레벨업을 안하면 이십자리들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대바라 그랬는데 장난감 상인도 있네 장난감 방금 좀 해야겠다 인형을 좋아하니 매혹의 두루마리 상천의 이동술 순풍 순간이동 이것만 사면 되겠네 아 돈이 돈을 돈이 점점 늘고있어 돈을 막 쓰고 있는데 인형을 이게 뭐야? 어 이건 열면 안되는 공간이네? 어어 어어 신기하다 너 어떻게 박해를 피했니? 어어 너 어떻게 박해를 피했니? 아이템이 어 마법책이다 나중가도 또 아직까지 땡기는게 없네 이게 스카이림처럼 갔어야 됐습니다 투기장 때문입니다 다 이제 경 그 유저끼리 싸우는 거 하니까 밸런스 맞춘다 너무 신경썼어 그냥 막 스카이림처럼 밸런스 막 박살난 스킬 좀 넣어놔야지 재밌게 즐길텐데 방패로 막 날려버리는 건 없고 얼마나 재밌게 즐겼을텐데 암 막 섀도우 워리어나 실드러쉬 그런거 있잖아요 실드러쉬였나 데드스라엘 같은거 좀 넣어놨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럼 알렉산더 데드스라엘 해가지고 막 데리고 다녔을텐데 약간 이제 너무 투기장에 맞췄네 이건 싱글플레이가 재밌는 게임이니까 푸자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얘들 레벨이 겁나 높다 다 20레벨이네요 잠깐만요 술래자 대성당 와 맵을 보는 재미가 있네요 맵이 진짜 악스밖에 없나보다 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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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 데 뭐 하는 데인데 내 피를 거두셔서 아 잠깐 타임 열어 어어? 에에엥? 미친놈들이잖아 엎길은 없는데 땅 파서 들어갈 것 같은 구조도 아니고 어어? 나 들어가시는데? 문을 열어줬? 으로 운전? 설레저를 가진거 없다 이거 상.. 4개의 질문 대답을.. 아 준비 안됐어? 그댄 도둑질을 하였는가 기족 대화로 하죠 앗! 아니 이런 이씨 그댄 도둑질을 안했습니다 도둑질을 안했습니다 아! 나 도둑질 안했어 진짜로! 했나? 안한거 같은데? 아 했구나 맞아맞아 없을때 좀 훔쳤지 나 아아 솔직하게 말해야되나보다 많이 안 훔쳤는데 나 이 게임 얼마나 했지? 스팀 목록을 좀 봐야겠다 얼마나 한거야 이 게임 라이브러리 홈 53시간이나 했어? 53시간 했는데 도둑질 한번 할 수도 있지 재밌지 도둑질은 아이씨 개새끼 진짜 어떡하지? 가불기인거 같은데? 가불기인데 이거? 망했구요 이거 빼고 다 했잖아요 아! 안되네 뭔가 좀 선택지를 갖고 물어와야 될거 같은데 생사의 경계를 한번 쓰고 해볼까 아이 소용없겠지 생사의 경계를하면 죽은 면역이 아이씨 어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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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흥 로우 여기부터 보는 게 좀 낫겠지? 저긴 퀘스트가 이미 있으니까 뭐 의사를 찾더라도 이렇게 찾는 것보다 그냥 진행하다 보면 알아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맵을 그냥 둘러보는 걸로 하죠 미리 와 바닥이 이 지경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거야? 연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이 개박살나서? 너무 용맹하다 야 갈 수 있는 길이니? 아 못 가네? 일로 가고 있네? 오오 저택이야 이게 다? 와 잘 산다 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뭐야 피 거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가 심판을 원한대 얘는 20레벨이야 아니 난 왜 레벨이 낮은 거지? 난 퀘스트 많이 깨고 왔는데? 저분 배면서 너무 안 죽이고 왔나?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덤비는 거지 갑자기? 침묵의 운수가 조금 애매하네 아 쟤까지 딱 때리고 싶은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겠다 너무 각도가 예뻐 시방탐기 50%가 넘는다 오한 아 데미지 깜찍하죠? 4명이서 절대 못 이기지 20레벨이어도 아닌가? 존댄거 같은데? 아아 잠깐만 마법이지? 나머지 둘은 공허의 미끄러짐 공허의 미끄러짐 저게 미끄러짐이야? 얘는 쟤는 무시고 얘 전사가 문제다 넘어지거나 상태 이상 걸리면 망하는데 어? 아 물리 데미지네 어어 아니네 아아 대지 기술이구나 짜자자 아 좀 애매한데 일단 얘를 좀 조용히 시켜야겠죠? 연결해주고 굳이 잡는다면 얘를 잡아야겠지? 사실 아예 도망가서 자리 잡는게 최고인데 좀 애매하니까 위치가 한턴까진 더 버틸거 같은데 얘 한 명 기절시키기도 했고 얘를 뭘로 패느냐인데 아이씨 아이씨 여기 높아 얘를 펼까 그냥 마방은 충분하고 갈망을 써놔 미리 아 졌다 죽었다 아 넘어지면 오바지 하아 때리는 것 봐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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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여기서부터야? 아아이 너무 게임 많이 했나 아 근데 20레벨짜리면 좀 과한데 지금 2레벨이 스킵됐거든요? 이거는 오른쪽 먼저 가라는 뜻이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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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여기가 18레벨인데 도시가 완전히 이제 던전이야 도시 자체가 지금 가까이 가면 안돼 고맙다 아이템 고맙다 아이템 아 레벨 일단 19는 찍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좀 좋은거 파는게 없냐 여기 이렇게 죽어놓은거 둔단 말야? 일단 동료 아니냐 얘네들 너무하네요 구겨진 쪽지 한번 읽어볼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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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아까 그 필길? 순결한 마음 사회 질서 자 좀 버려 이건 내가 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일단 학교쪽으로 가보죠 확실한거는 오른쪽은 너무 세니까 아니면 오른쪽이라서 센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잘못 간건가? 랜덤 인카운터 그런거 아니겠지 랜덤 인카운터로 20자리가 나오진 않겠지? 랜덤 인카운터로 20자리가 나오진 않겠지? 이거는 미루겠어 캠경 의사는 뭐 나중에 나올 것 같고 분위기상 학교부터 가자 와 되게 현대화가 잘 되어있네요 학교도 있고 수상한 치즈 상인? 간다 학교 문 예쁜 것 봐 애들은 어차피 안 죽으니까 의사께서 분노에 아 잠깐만 레벨 몇이야? 20이야? 아 씨.. 인간이 해 아 진짜 좋네 킹받네 진짜 순간경으로 날려버릴 거잖아 진지하게 할거면은 은신한 애들을 제압해놓는게 낫죠 36배 얘를 제압해야 되네 뭐 되냐? 빙결 일단 넘어지지 않으면 돼 어이 저지대 저지대인거 맞지? 와 데미 진짜 쎄다 미끄러짐 저지대 아닌가? 근원읍혈? 와 이제 이길라면은 근원기술 써야겠다 온다 오냐? 온다 넘어뜨리기만 안 당하면 돼 고통의 족쇄 일단은 달려오는거 뺐죠? 일로 가는거 일로 가는거 일로 가는게 좀 거리가 멀지 자 쟤한테 가자 아니 상천리동술 왔잖아 나랑 너랑 자 이걸 해야겠는데? 보호에서 영역 고지되지? 얘네 판정 빠져봐 자 방패 맞어 와우 질 좋고 아 얘를 때려서? 아아 망했다 졌다 일단 마법들이 안 들어오고 아 아 넘어짐이 너무 큰데? 아 잠깐만 저거 죽었잖아 확실하게 쓰읍 아 이심냄이 너무 센데 메인을 깨라는 그건가? 아 근데 솔직히 이길만한거 같은데 생사경기 쓰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잡자 아 미친 생사경기 써야되는데 아 잠깐만 아 도망가면되지 아 도망가면되지 어어 치명사 써도 저거밖에 안달아? 도망가면되지 뭐 아 진짜 기본체력이 너무 높다 뭐야 미끄러짐 흐 ω 아 물 데미 너무 사기야 물리데미지가 어 이러면 이동하는데 많이 빠지고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들 도와주는 애들이잖아 도와줄거지? 랩이 몇이냐? 아씨 보이지가 않네 18레벨이야 자 나는 이걸로 얘네랑 바꾸면 되죠 일단 얘를 그럼 패 둘지 말진데 얘를 때릴지 말지 그것만 정하면 되나? 침묵 됐고 야 얘네 사거리를 다 이렇게 계산서 잡은건가? 아니겠지? 아 실수로 해버렸다 아니 너무 뇌절해버렸다 내가 까먹고 죽었다 이거 아 데미지 너무 약하다 이제부턴 4인팟이 그냥 쳐들어와 조합을 짜서 공포 공포 야 죽어서 저거를? 나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지? 아 나 어차피 일어나면 죽잖아 아 이거 너무 사조성인데? 너무 심하게 사조성인데 이거? 얘네 고지대에서 흩어져있고 레벨도 나보다 높고 와 정말 나 이제 체력 건강찍기 시작했는데 건강찍기 시작했는데 설마 생사의 경기를 쓰게 될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진짜 어디 보자 전투중에는 이거 못 빼니까 와 이거 참 너무한데? 일단은 얘네랑 합류하는게 제일 좋긴 하네 응? 저기 얘들아 어디갔니?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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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내가 양념 좀 쳐줄게 야! 씨 가지말고 오라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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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그래 그렇지 그렇지 사민팟이야 수호자들 우리 와 잘 넘어온다 와 이걸 나를 노린단 말야? 너무 에반데 진짜 얘를 노려야겠지 나도? 근데 궁수 너무 나댄다? 그 위치는 아닌거 아니냐? 레벨도 낮아 얘네보다 이 레벨 고지는 내꺼다 와 이거 땜에 막히는거야? 이건 되지? 건강도 떨어지고 이건 이거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하나로 막히는거는? 넘겨봐 이게 또 막아줄수도 있겠지 화살을? 지금 저기까지 갔다 오오 이기겠는데? 와 일로 온다고? 내가 고지대인데? 헉 말도 안돼 얘 죽여야겠다 와 마방 삼천이야 아 오지마 에? 오지마라? 어? 잠깐만 에이 지랄 아 근원의 별 뭐야 아 말도 안돼 야 그 아니지 간다? 이 물을 밟고가 와 이거 에반데? 들어와 와 여기까지 와서 날 노린단 말이야? 쫓아와서? 얘는 뭐 아니야? 대상이 아니었어 공격대상이? 아 와 야 너무 약하다 나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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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이 경비들 팔라딘 수호자들 이름이랑 안 맞게 일반 시민이 나를 전혀 안 지켜줘 악마같은 새끼들 주도권이 많이 부족하다 그냥 무조건 한턴 밀리니까 와 그냥 죽어버릴 때 공포까지 걸렸어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센데? 되나 이거? 오늘 얘네랑 잡다가 방종하겠는데? 잡을 수 있는진 모르겠는데 사실 생사의 경계만 들어가도 이기거든요? 한번 도망을 가자 그러면 와 진짜 생사의 경계를 쓰게 되네? 이거는 솔직히 지금 못쓰고 이거 두개는 확실하게 못쓰고 야 진짜 쓰게 되네? 그리고 이것도 쓰게 생겼어 너무 너무 황당해 이 정도면 소환수를 소환해서 어그를 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수준인데? 어이... 당황스럽네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물리 방어가 너무 중요하다 요새아를 쓸 수도 없지 요새아는 600이고 이거 마방은 900이 올라가는 게 너무하잖아 도발... 도발...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 도발 지금 능력이 뭐죠? 아 도발을 갈 때가 아니구나 지금이 아이씨 필살이 가야되네 이길라면은 거를 타선이 없는데? 침묵을 빼야되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이거다 이거 외엔 없다 솔직히 이거 너무 효율이 좋아서 일단 저긴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너무 열받으니까 가겠습니다 초전도 하고 강화 콤보 해버리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고 초반에 도망을 가서 팔라딘을 데려온 다음에 근데 이 팔라딘들이 이거 내가 내 공격에 맞는 거야? 스킬이? 일단 생사의 경기 있으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 공격에 맞나? 적들에게만이죠? 좋네 와... 너무 독하다 이 새끼 보자마자 지랄이네 진짜 어? 어디갔어 다른 애들 떠있는데 이거 공격 오네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 어냐? 어는 거야 이걸로? 아 오?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내가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 애가 온다고? 저기서부터 온다고? 어? 어? 잠깐만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저거 어딘데 저기가 어딘데? 여기야 여기? 여기서 오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되네? 진짜 저기서 오네? 근데 심지어 경비병이랑 시비 붙었어 어휘가 없다 어휘가 없어 아 여기 경비병인가? 어 여기네 이게 확실하게 이겼죠 이러면? 나만 때려도 이긴다 이게 이거 두개 쳐서 얼릴지 번개 쳐서 죽일지 기절시킬진데 와 너 기절 안하냐? 기절 면역이냐? 에? 아 이거 한놈만 패면은 빠지는 애들이야? 와 이런 개양아치 게임 어 나 진짜 이길 생각으로 온건데 와 이거 너무 역겹다 겸치를 안준다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죽여야겠는데 그럼 진짜 의사가 엄청나게 파워있는 놈이네 저런 애들 보내고 학교였어요 공허의 존재가 덜이 닥쳤죠 마약중독차를 없애줄까? 폭력은 안돼 지랄로 빨리 해결해야 돼 세상을 구할 용사라고 마약중독차 빨리 없애버리고 진행해야 된다고 수녀야 미쳤냐? 청소도 안하냐 수녀가? 딱 돼 고양이 군주 아울러 고양이 군주 아울러 쫓아내 정신차려 꺼져 꺼져 가버렸고 드루완의 비싼거다 아이 필요없는데 돈 많은데 어찌 됐건 중독자들 쫓아 냈습니다 보상 내놔 85%다 레벨업 해야돼 이거 안하면 나는 존대 너 왜 보상 안주고 그냥 지나치냐? 거절 안해 보상 내놔 2% 올라서 저 캐스트 깼는데 이씨 의사를 찾고 싶은데 메인캐스트 하기 전에 찾진 못하더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의사 부하들을 파밍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왔었죠? 여기 의사 부하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 가보자 한번 오 이거 내려갈 수도 있나 보네 하수도로? 하수도진행은 발더스원이랑 똑같네 하수도진행은 발더스원이랑 똑같네 여기서 여기 있었던 애들 아니야? 와봐 이거 못 열어? 부수면 되지 와 데미지 200 들어간 것 봐 너무 역겹고 너무 물컹물컹하고 아 겁나 튼튼해 자 맛좀 볼까? 악마들 악마들 나 있으면 빨랑 나와 일부짓는 만두 뭐지 그저고 기쁨은 신의 와신의 슬픔이 되리라 기쁨은 신의 와신의 슬픔이 되리라 의사의 명령 의사의 명령 대변자가 죽었음을 알고 있다 제가 죽였죠? 근데 여기 저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뭔가 있나 본데 빨리빨리 나와봐 저 NPC들 겁나 많은 거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세네? 의자 보고 의사인 줄 깜짝 놀랐네 아이C 졸각버섯 졸각버섯 앱을 좀 밝혀놓자 앞으로를 위해서 여기 NPC가 있는 거예요? 이 노란 점은 뭐죠? 몰라 가자 속삭이는 소리가 명확하다 공기 중에 근원 는는 어 18레벨 아싸 경험치다 올라와 얘는 불에 약해 보이는 딱 봐도 아 얘는 물리에 약하겠다 얘부터 죽일까? 죽었다 너는 딱 봐도 죽어! 아이고 19000 경험치 너무 좋구요 얘는 마법이네 미리 좀 까놔야겠지 세 턴 세 턴 와우 선봉자가 얘가 좀 세네 이걸 건너 오겠다고? 오면은 나는 이거 바꾸면 되잖아 위치 변환 와아 나무 침 던지는 것 봐 너무 역겹고 얘는 확실하게 물리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좋네요? 사령술이 활약할 때가 왔네요 그건 한번 써봐야겠다 그 사령술 기술 토템 이거 빼고 토템을 한번 써봐야겠네 어? 아! 좋댔다 아아 여기 새끼들 너무 역겹다 진짜 와아 너무 역겹다 진짜 오지마아 아 아 재 맞춰야 되는데 각도 나오냐? 아 넘어져서 나? 아 아 미친 씨 장난 아니야? 지금 나 못 일어나잖아 그냥 야 몇 델 때리는 거야 넘어져 있는데도 때릴 수 있어? 와아 와아 나 진짜 이렇게 동래북된 거야 죽었다 이거 딱 봐도 답은 불이야 답은 불이야 와아 미친 와아 거의 재봉틀이야 미쳤어 이거 불로 가야겠다 이거 내가 사다다 이제는 속성까지 바꿔서 와야되네 와아 미쳤네 진짜 사령술을 쓰지 말까? 아 사령술 써야되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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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짜 정말 이길라면은 지금 얼음이 빠져야되는거 아니야? 와아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아 마법으로 투카시켜가지고 불까지 써버릴지 그럼 스킬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는 내가 알기로 이 여기까지는 피라미드로 한번은 이동 못하는 걸로 알거든요 해볼까 한번? 혹시 모르니까? 내가 분명 노랑색 먹지 않았나요? 일단 염화술로 가자 염화술로 찍어놨네 심지어 열받게 개열받게 1포인트 얻다 줄건지 정하는거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진지하게 원소 친화성 가자 솔직히 원소 친화성 같은 사기 스킬을 거르는거 자체가 너무 손해야 아우잇 아예 못가네 궁금한게 있는데 나 여기 아 올라가 있는줄 여기 올라가 있는줄 알았는데 뭐야 깜짝 놀랐네 자 뼈투템을 소환할지 불을 떨굴진데 솔직히 이거 불 일단 떨구고 저는 불기술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썼을 뿐이지 불기술은 세기 때문에 애매 여기서 이글거리는 단검을 갈지 말지 이게 중요하다 이글거리는 단검 조금 애매하거든요 갈지 말지 황천을 아 황천 너무 좋은데 황천 뺄까? 너무 좋은 황천 뺄구요 와 이렇게 가 이렇게 가야된단 말야? 와아 너무 무시무시하다 너무 무시무시하다 너무 무시무시하다 지금 몇개 다섯개 들어 다섯개 여섯개 들어갔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가 뭐가 빠진거지? 여섯개잖아 아 이게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들어갔네 그럼 아아 정신 못찾아 게임 너무 많이 했어 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불을 어디 불 지를거 없나? 어디 불 지를거 없나? 와아 이거 잠깐만 이거 두루마리로 쓸 수 있어? 이거 근원 기술인데? 근원 소모도 안되네? 아 내가 너무 갔다 다 팔았나봐 아 나 근데 화염병 있지 않았나요? 진짜 어디간거죠 이 더러운 화염병은? 그래서 가자 불을 싸게 질러야되는데 그러면 단검으로 불을 지르자 그냥 아 맞다 나 이거 있지? 야 덤벼 자 불사조 강화를 쓰고 감소 감소가 된거야? 안되네 한 칸을 가야되네 좋아요 감소됐죠 지금? 두 칸으로 감소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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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되는데 와아 이게 안 닿아 저기까지? 일단 싸게 가자 염구 먹고 와아 이거 쎈는데? 연소 먹어 와아 두 방 진짜 원소 친화력은 사기사기 개사기 핵사기 스킬이야 진짜 미쳤어 너무 고민된다 뭘 쏴야 될지 700 데미지 가능하냐? 안되네 아이씨 이게 너 너 아 연소 걸려있지? 그래도 때리긴 해야되네 죽어 아 나 고지되지 나 좋아 한 칸 아꼈고 이 녀석부터 죽여야겠다 너 너무 트리는거 너무 역겹다 아아 너무 역겹구요 얘네부터 죽여야되나 원거리니까 얘네가 너무 가기에 아아 지랄 노오 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인정이야 인종이 인정이야 아 레이저나 먹어 아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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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역겹게 저 각도좀 봐 와 소름 이거나 먹어 얘도 죽겠다 그냥 죽어! 딱 돼 보지될때 맞아 어어어 아 근데 너무 쿨이 길다 이걸 못 이동하잖아 얘 와 딜 미쳤어 묻힌 놈이야 어어 불 꺼짐 행사의 경계 쓰고 혹시 넘어질지 모르니까 이거 안되지 너 잠깐만 야 얘가 된다고 이 사이즈가? 어씨 그럼 내려야지 아 이럴거면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려가 행사의 경계 괜히 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겼어 천천히 기어와 한걸음 한걸음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 아 따뜻하지 아이고 따뜻하지 너무 따뜻하지 나한테 하나 쓰고 얘한테 두개 이러면은 나는 불바다 위에 있으니까 더 싸지고 개사기고 너무 좋고 안닿는거 너무 역겹고 아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아자 2200 아 이거 있었지 나 됐어 아아 넘겨 넘겨 점프라다 하게? 와 진짜 점프하네? 아 넘어지면 죽는다?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어디가 재밌대 역겨운 새끼 와아 데미지 너무 아름답구요 이게 불이죠 연부 처머지지구요 이야 11만 경험치 불이 불이긴 하다 냉기도 매력 터지긴 하는데 불은 좀 역겹네 조만간에 3대 속성을 다 다뤄야겠어 그리고 이거는 한번만 써보고 싶은데 여기서 좀 여기 또 안 나오나 나무놈들 빠르게 스웁 해가지고 속성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저 나무들 급발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팼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슬리네요 이거 아마 여기죠 그냥 바닷가 왜 있는거야 이 맵이? 상자 하나 땜에 상자 먹기도 싫은데 가자 아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더 나아줬으면 좋겠다 몬스터들 진짜 경험치 좀 줘 너무 달달해 10% 올랐어 그 심부름하고 2% 올랐는데 어 어 순간이동 지점이다 저택 하나 있는거 아냐? 나 저 피라미드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뭐 나중에 가져와도 되겠지? 그때까지 왔는데 뭔가 좀 나와봐 몬스터 좀 잡게 부릴 때 수정 어이구 반대쪽에 있는데 뭐 없어? 저 저 석상같은거 안 움직여? 여기가 의사집인가? 아닐거 같은데 그러면은 입구로 한번 가보자 자 저번에 만났던 데로와서 불일 때 한번 지져봐야겠습니다 어 여기도 아 여기 내가 지나온데지 아 미쳤나봐 일단 일단 쭉 나와봐 아 진짜 이 꽃들 안 덤빈단 말야? 99%야 경험치 덤벼 19레벨을 찍고야 말겠어 덤벼 덤벼 저게 뭘까? 빅터보스 빅터보스 어디 어디로 온 거야 아 왜 일로 왔어 아 미쳤나봐 진짜 일단 빅터보스 좋은거 내놔봐 도둑놈 기술을 알려주는 애였네 가득에 불 지를 때 써야지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러머 여기서 만났던 거 같거든요? 이 새끼들이야 내 생각에는 허베트 피로 아닌가? 아 씹 5명은 너무 지랄인데 탈라진이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 시민이니? 아 그렇구나 어떻게 여기를 못 올라가냐? 살짝 이해가 안되는데 칫 o 잘 들어간거 같기도 하고 그냥 강하로 트자 젖이 되긴 하지만 그냥 트자 다음 턴에 2코스트를 때리겠어 아니 일로 가야되나? 아! 저런 자 위로 올려줘 위로 못 올라가네 와 이 얘네들인데 평범해 보이는 시민이래 지랄 이거 죽었잖아 아니야 잘 생각해 어딜 가나 희망은 있는 법 일단은 아 실수했다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와 너무 튼튼하다 너희들 배정신이냐? 아 고지대 아 아 헤엑 한방에? 아 이거 독한데? 근데 하나 죽이면 도망가는 거 생각하면 하나 죽여볼까? 9가지 써가지고 자 일단 고지대로 아 아 씨바 개색 자 어떡하지? 여기 얘가 젖이 되네? 아 잠깐만 쟤 마법사잖아 얘 때려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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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냉기가 낫겠다 이종 이렇게 싸울 거면 이따위로 싸울 거면은 냉기가 낫겠다 아 이거 죽었다 넘어지고 죽겠는데 딱 가기 어 헤엑 이천이요? 나도 이천은 안떠 와아 말도 안 돼 너무 사기야 이거 한번 그걸 줘볼까? 내가 알기로는 불안당이 크리티컬 배율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불안당을 줘서 데미지를 좀 극대화 시켜볼까?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 방송 얼마나 했나 좀 확인하고요 일단은 확인 부터 하자 나 나 겸씨 조금만 더 먹으면 내 법인데 이거였나? 불안당 이게 올라가네 전부 찍으면 50%가 더 세지네 많이 세지네 그러면은 불안당을 찍어보죠 잠깐만 나 게임 화면 보니까 이런 씨 어 4시간 20분이나 했네 미쳤네 나 게임 중독이네 아 중독자가 돼버렸고 어 나 여기 여기서 사는 사람인지 그러면은 냉기가 맞다 이것도 또 냉기야 잠깐만 PB까지 쓴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메아리 전당 가고 이걸로 붉은색으로 가고 어 여기 피라미드 아예 못 써? 와 아예 못 쓰네 그냥 아예 키지도 못하네 딱히 여기 있는 것 봐 아 아 솔직히 나 전기구름 만들 자신 없거든요 연계 생각하면 아 근데 비가 좀 싸게 먹히니까 한 칸 비로 해야겠다 야무술 빼고 물의 현자 쭉 넣고 몇 포인트 남는거야? 아 안 남네 아예 아 그럼 아예 이렇게 하자 하나만 넣고 5포인트 들어가잖아 불안당에다가 몰빵해 불안당 비율 그러면은 시방사비로 55% 증가 1점 표폐 고문기술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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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깔끔하다 수락하고 이거 빠지고 와 게임 개복잡해 나 안 버리고 왔죠 지금 정신 안 차린다 진짜 아래는 모자이클 누릅니다 비싼네 거리 쭉쭉 가 쭉쭉 하고 올라와서 걸어가야 되네 확실하게 여기 맞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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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냐 어디를 보고 있는거야 여기여기여기 일로 오고 불 빼고 사령술 말고 사령술 진짜 걸으긴 너무 예쁘다 기술이 줌갈망이랑 저것만 쓸까? 생사의 경계랑? 여기다가 얼음을 넣고 이거 두개가 애매하네 씨 번개를 넣고 아 이러면 또 이거 쓸 기회가 없는데 저건 뭐 다음 생에 써 토테문 피해 토테문 한 번을 안 써봐 씨 이거 넣자 이거 넣고 이러면 얼음 데미지가 부족한데 아무리 봐도 지면 깨는건 넣지 말고 아이고 이거 왜 빠진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여기까지? 와 이거 애매한데 너무 애매한데 그냥 비를 내리긴 해야되네 원수 칠을 들어갔고 아 변신술 넣어야 되나 일단은 일단은 불안당 상승폭이 미친듯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리고 3짜리 기술 들어가고 야 왜 안 덤벼 이 새끼 뭐야 안 와? 와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나오는 것 봐 아 아 내 주위에 심지어 와 소름 어 근데 위치는 너무 예쁘다 알림은 모르겠는데 바닥은 바닥은 바닥 전기 좋아지 전기 감소 와 내 위로 왔다고? 아 위가 아니구나 옆이구나 하나 피했고 마법이고 전사 전사 아 야 이거 너무 사귄데 이러면은 야 빙계를 풀면 어떡해 생사 경기를 첫 턴에 써야돼? 와 첫 턴에 써야되네? 와 말도 안 돼 에반데 넌 봐줘줘 맹간이하고 아 씨 원턴킬이라니 이건 아니지 원턴킬은 아니지 얼음만 실드만 좀 까놓고 병계를 써야하네 자 이리 와봐 아니면 기절을 갈까? 기절 시켜놓으면은 못 덤빌거 아니야 기절할 생각이 없구나 잠깐만 근접 둘을 일단 묶어야 되는데 두번 때려서 기절을 걸어야 되는데 아 기절이 아예 안 걸리네 와 이거 죽었다 잠깐만 잠깐만 와 이래? 생사의 경기를 무조건 써야되네 한 놈을 한 놈 한 놈으로 잡으려면은 와 이거는 오바지 그럼 아예 첫 턴에 생사의 경기에다가 알다 알다 가봐 죽음 갈망이 좀 우반데 죽음 갈망이 좀 우반데 이러면은 아 얘가 오알이 뜬다고 둘 다? 하나 둘 다 얼고? 죽음 경기를 쓰니까? 됐어 뭐 한턴 더 보니까 둘 죽었다 아 얘 부활 아 얘 맞다 맞다 둘로 다시 되살리지 너무 역겹다 진짜 쓰레기 새끼가 따로 없구만 배턴이 오긴 하니? 뭐야 아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그렇지 아 돼지 이거를 못봤네 지금 이러면 뭐 물도 안되고 얼음도 안되고 어차피 생생한 게 걸려있으니까 세게 한번 치고 초전도로 치자 다음턴까지 그거니까 아 아 아 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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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 와 소원 소원성취 나 어딨어? 야 하 하 그놈 안쓰고 잡았다 아 다 죽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네 다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얘네들도 치고 빠지는 것 봐 하 너무 역겹다 아 뭐야 근데 크리티컬이 그만큼 세진건가 나 봐도 모르겠는데 세지긴 했겠지 세졌으니까 들어갔겠지 데미지가 궁금한게 있는데 지능이 왜 찍혀요? 지능이 왜 찍히는거죠? 지능 40개 지고 수 있는거 아니었나요? 어? 아 나 풀로 안찍혀졌어? 아 뭐 됐어 이제 찍혔겠지 하하 씨 온 세상이 귀찮은 것 같은 느낌 뭐지? 불안당 물의 현자 돼지술 편지술 찍어 좋아 좋아 일단 일단 찍었고 돌아가자 아 그냥 그냥 돌아가 씨 레벨이 올라가서 상한이 늘었나 혹시? 한번 찍어보고 생각하자 아 근데 여기 너무 어두워서 썸네일 못찍는데 안되네 지금 이게 맥스 상태네 애초에 아 뭐 걸을거 없고 마무리합시다 어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확 밀렸어 20레벨짜리들한테 진짜 위협적이다 암살자 보내는거 이제 몰입이 좀 되네요 게임에 강한 적들이 진짜 나 죽이러 오니까 몰입이 되네 자 몰입은 나발이고 썸네일부터 찍어야죠 어디서 찍어야 잘 찍을까 메아리 전당 너무 어둡고 자 그럼 광장으로 가서 그러면은 바꾸 나가봐 돌아가봐 여기서 찍는게 좀 날라나 여기서 여기서? 와 너무 시체바닥이다 아 여기 아닌데 너무 더러운데 바닥 일로와봐 이 정도면 어때 왜 아 너무 어두운데 하아 아 왜 뭐 이거 왜 전당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어 이 대머리가 그나마 밝혀주고 있네 와 소름 정원 정원에서 찍을까 남의 정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의 정원인데 여기 정원이 그나마 좀 뷰가 나오는거 같기도 하고 아냐아냐아냐 여기서 이쪽을 보고 찍어 아아 너무 구독 극혐이구요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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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온김에 아이템 뭐지 신의 음료? 뭐야 자살하러 가냐? 아 잠깐만 이렇게 깊다고? 여기여기여기여기다 이 살짝 튀어나온 언덕 이걸 활용해 아 너무 멋있지가 않아요 오오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각?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색깔이 진한데 아아 이거 아아 너무 똥싸는 표정이죠 아아 너무 응가죠 아아 아아 이거 괜찮은데? 한번 써보자 어 너무 뚱금데? 불만이 좀 많네 오늘 아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뿅!